공병호의 시사 대담 오늘 부정선거의 역사개요 핵심포인트까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참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건데 사전선거 개표 조작문제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지금 신경이 날카로운 핵심 문제가 뭡니까? 요번에 핵심 문제는 사전투표에서 투표장에 가면 신문증을 제시하면 투표공지를 프리드로 뺍니다. 뺐는데 거기에 공식선거법 151조 6항에는 반드시 바코드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막대 모양의 표를 넣으라고 분명히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 아니면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말 자체가 바코드나 QR코드나 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선거법 이용입니다. 그러면 QR코드가 첫 번째 문제이시면 QR코드가 결제하면 다 결제 라인이 그게 공문서에 다 적혀 있겠네요. 그 QR코드를 이번에 선거법 소송 제기한 후보자나 선거인 정당에서 정보고전 신청을 받아가지고 화의라고 전당 찾은 해미는 그 QR코드 안에 어떤 정보를 넣었는지 다 밝혀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QR코드를 사용하는 선거법 위반이고 두 번째는 전자계픽이를 사용하는 차체가 위반입니다. 차체가요? 차체가 사용하는 위반입니다. 그거 알았습니까? 저도 처음 들었죠? 처음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각 가정에 전자계픽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전자계픽을 쓰는데 전자계픽이 아니라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 때는 전자계픽을 쓰는데 어떻게 위반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든데 왜 그러냐면 전자계픽이는 대통령도 결정하고 국회의원도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결정하고 하니까 권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법으로 음악에 규제를 해놨습니다. 제작이라든가 보관 관리하는 거 그게 전자계픽이는 공직선거법 부치고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치고조 조명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개표만 전산조직으로 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4월 6일 날 나왔던 비그 와신톤 DC에서 나왔던 타라오 라는 분이 한국에 관한 그런 영어 조작 문제 그걸 다룬 걸 보니 거기에 다른 대부분의 나라는 일렉트로닉 카운팅 머신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미 2000년도인가 빌게이체가 거기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책조명은 잃어버렸는데 그 내용의 전산조직을 활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컴퓨터 시스템이 전산조직입니다. 한글로. 그걸 활용하려면 해킹을 막아줘야 사용하고 인터넷 고속도로에 막히는 현상이 없어야 선거 같은데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이미 빌게이체라는 분이 명확하게 전 세계에 알려줬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QR코드 문제, 두 번째는 전자개표 문제, 세 번째는 개표장에서는 반드시 창간을 해줘야 개표가 완전하게 끝납니다. 지금 중앙선관위가 사실 2000년 생각 때 창간인 불비로 창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창간인이 적어가지고 사실은 성공을 누려줬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고쳐라, 법을 고쳐야 제대로 하라 아직까지 안 고쳤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서 창간인을 6인인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개표장에 6인인에 최고로 많이 들어간 숫자가 6인입니다. 개표장에 이번에 제가 강남개표장에 갔거든요. 창간인으로 갔는데 18줄이 있었습니다. 한 줄을 개표 1반, 개표 2반, 개표 3반, 개표 18반까지 있었어요. 그게 전당 있으면 개표 창간인이 한밤마다 처음부터 부터가 아니고 나중에 위원장 공포할 때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그 투표 연결이 제대로 처리되어 가는 것인지 확인되어 제대로 분류되는 것인지 하면서 가가지고 위원들 서명 날인을 거쳐가지고 위원장이 공포를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줘야 그 개표가 완벽한 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반 이상은 비어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개표 창간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완벽한 개표, 불륜 상태. 그렇게 개표 창간 원칙을 위반해가 당년 선거 문제를 해봅니다. 2017년도에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창간인 일부가 창간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확인되니까 오스트리아 선거 관련해서 확인되니까 바로 선거 무료 선언을 냈습니다. 대단하네. 그 원칙으로서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 그것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반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바로 해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도저히 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코치고 야단 듣고 딴 데 고문을 그만두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우기고 끝까지 우기고 지금도 우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에서는 그 우기는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또 허위 판결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간이 너무 커져가지고 국민을 완전 우습게 생각하고 한 행위이지 않나 이러봅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국민들이 좀 이렇게 유튜브 방송 나가면 댓글을 많이 다는데 함부로 대접받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18년동안 투쟁했는데 국민답게 한 번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고 고치고 공명성을 해가지고 공명성을 하게 되면 존중진이 뽑히거든요. 제대로 검증을 해가지고 뽑힌 나면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그분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산출해가지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부정선거를 해서도 뽑힌 정치인이 행복하게 국민들이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근 20년이나 세월동안 이뤄보니까 스물스물스물 나라가 지금 망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도 모자라는데 그대로 꺼진 상태예요. 세 가지 문제의 측면으로 오늘 말이죠. 네. 세 가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뭐라고 하면 그 대표님도 가보셨을 겁니다. 투표장에 투표를 하나 가면 신문증을 주면 투표용지를 주잖아요. 투표용지를 줬는데 투표용지를 모서리에 번호표를 떼가지고 주지요. 그 번호표를 투표용지를 1년 보는데 번호표를 떼고 나면 내가 기표가져 넣는 투표지에는 번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투표지에 분명히 투표를 넣었는데 그 투표지를 이동 중에 바꿀 수도 있고 이동 중에 통을 바깥치게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수만큼 집어넣으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불법행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투표용지로 관리했느냐 원래 선거법에는 150조에 실팡해가지고 반드시 1년 번을 늦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절취를 해가지고 그 번호는 절취를 떼고 집어넣고 그 다음 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준단 말입니다. 그 번호 없는 투표지에도 번호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표를 더 정확하게 알려면 번호 없는 투표지에 그 번호가 들어가고 그 밑에 또 다시 번호가 하나 돼서 그걸 찢어가지고 선거인한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거인이 내 표 나는 내 번호가 이거다. 그럼 만약에 부정선거 임원이 좀 시끄러우면 내 표 한번 보자. 내가 그때 1번에 찍었는데 내 표 한번 보자. 그럼 자기 표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선거관리위원회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굉장히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선거 투표용지 관리에 부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옛날부터 제가 노조 연장할 때부터 그 번호 넣어야 된다. 우리는 선거인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다. 꼭 이렇게 했는데도 저의 교섭대상이 중앙선거인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분이 마인드가 어떻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 노조 연장이 일 안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관인이 안 찍히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해가지고 관인을... 관인이 있는데 번호를 안 넣는 거예요. 안 넣으니까 이게 바뀌어도 누구 표인지 솔직한 말로 나쁜 마음으로 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시간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절대 안 줘야 되는데 비밀을 계속 제공해왔어요. 그리고 그 QR코드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바코드로 돼 있고 숫자를 육안으로 확인하면 원래 바코드 규격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코드가 있고 밑에 숫자가 같이 들어있는 게 기본적인 바코드의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코드라는 것은 기계로 판독이 쉽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판독이 쉽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련번호가 본 투표 영지에도 있고 절취선 아래에도 있으면 떼면 언제든 내가 확인할 수 있을지. QR코드로 돼 있으면 사람이 이게 이 QR코드에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내 일련번호가 몇인지는 금방 판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부정투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이 뭐지. 그거는 선거인 위주로 해줘야 됩니다. 선거인이 딱 보고 파악해가지고 맞다 공정하다 느낌이 딱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뭔지 내 정보를 어떤 걸 넣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만사가 기본적으로 다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권자인 건 주권자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당연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간이니까 국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그렇죠. 자기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맨날 선거만 고민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죠. 제가 근무를 했는데 최고 힘든 것이 건의주의가 너무 평베했어요. 밑에 제가 노조위원장이라서 의직을 했지 일반 지구로로서는 의직이 하면 성진 기타 등등 인사에 엄청 불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조위원장을 하니까 성진 인사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사실 노조가 있어야 서로 견제되면서 좀 뭡니까 조직이 섞지 않고 건전하게 갈 수 있는데 노조를 그때 제가 근무한 지가 저를 보면 제가 정면에서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제가 없을 때 김정일의 치령을 받아서 일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깜짝 놀라 해서 쫓아가서 뭔가 해놀라 했더니 세상이 다 이렇게 뭔가 본질적인 활동에 좀 더 집중하면 훨씬 더 좋은데 저는 유권자 입장에서 이번에 보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런 선거제도 하나 이렇게 신뢰를 줄 만큼 발전이 안 된다. 처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좌개감 같은 게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었나 내가 아까 본인지를 받았다 아입니까 그러면 그거를 스캔드가 다 저장해 놓으면요 내 투표지 보고 싶다 하면 탁 넣으면 탁 나오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 할 수도 있는데 그래를 안 하고 자꾸 요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아 우리 서버 모든 건 전부 오픈하겠다 공문도 계획서부터 모두 끝까지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중앙선관위 전부 오픈할 테니까 할 테니까 봐라 그리고 정산전문가 오세요 보세요 그럼 검찰은 수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는 선거문은 권력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결정된 권력에 대해서 그들을 잘 적응하면서 정당성이 확보되서 서로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타라오 그의 논문 한국의 선거부정사건에 대해서 미국에 나온 최초의 논문 같은 걸 보면 그런 인장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유권자는 의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의욕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의욕을 가진 건 정상적인데 그 의욕을 해소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볼리비아의 사례처럼 어떤 어떤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지금 종이거든요. 종이겠다면 주권자의 것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오래간만에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말아야 되는 지금 그게 바뀌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왕이고 우리는 완전히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왕왕 나오면 그러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통계적 문제는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분석해서 향후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다. 통계적 문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 통계자료를 만든 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자료에 따라서 그래프도 그러고 막도도 그러고 하니까 그렇지. 이상하니까 그래서 참 이 세상이 이렇게 밖에서 모든 게 다 소비자 위주로 가는데 저렇게 좀 뭐라고 할까 위계질서 같은 그런 듯한 그랬습니다. 제가 순간에서 단속을 또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구식카메라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담아서 하면 범죄는 범죄를 처지로 쫓아가는데 이거 무거운 들고 촬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카메라 사달라 디지털 녹취기 사달라 뭐 이런 거 다 했지요. 그거를 금방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한참 우연자 예상이 집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는 조금 이따 합시다. 네. 그럽시다. 네 가지 문제가 오는데 첫 번째 문제가 QR코드입니다. 네 이번에 사전투표장에서 투표한 거 그렇게 문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선관위에 근무하는 저도 의심합니다. 첫째 그거를 첫째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1조 6항에 보면 바코드라고 분명히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바코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바코드에서 구체적으로 막대 표를 하는 그 바코드 그걸 해야 된다. 했으면 그 법문 그대로 바코드를 사용해야 정상적인 투표용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엉뚱스러워 QR코드를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그건 그대로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법문대로 틀리면 위반입니다. 위반은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위반하면 이것저것 생각없이 무효다. 이렇게 팔려가 옛날부터 되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QR코드가 바코드가 갔나 틀립니다. 바코드는 번호가 있고 왜냐 왜 바코드를 넣느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자기 표를 자기가 번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유권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QR코드 넣어놓고 아이고 QR코드가 더 좋은 거다 정보도 많이 넣고 설때문에 정보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일본만 계속 찍었다. 아 이 사람은 일본 성향이냐 이변 성향이냐 파악할 수 있잖아요. 파악을 나중에 그걸 전상으로 정보를 자기들끼리 활용하면서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것은 하마는 지방성 지난 지방성 QR코드를 안 썼습니까? 그때서 썼습니다. 그때서 서가지고 일부 국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니까 그 항의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간 것을 봤습니다. 그럼 지난 대선 때는 지난 대선 때도 2014년이니까 대선 때도 썼죠. 대선 때도 그러면 무슨 깡으로 그렇게 법에 없는 것을 하죠? 그거는 중앙선관위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개표 창간을 개표 창간 규정 그것도 헌결이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고쳐놓고 정보를 해놓고 법을 위반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2002년부터 지금간이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그런데 굉장히 그게 선거관리를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해를 살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립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사지 않게끔 선거법 개정도 선거전에 문제가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에 들어갑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선거일도 알려주고 이래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거관리는 해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규한코드는 원천적으로 불법이구나. 불법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당연히 그 자체가 무효화될 제가 옛날 판례를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투표소에 가시면 아주 옛날에는 위원들이 관리했습니다. 지역의 유지들이나 이런 위원들이 관리하면서 위원이 평균 다섯 명입니다. 가반수 이상이 관리를 해야 그 투표소 투표지가 효력을 발작합니다. 그런데 다섯 명 중에 두 명만 관리를 했어요. 그게 확인되어서 그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투표관리를 과만수 이하했기 때문에 볼 것도 없다. 당뇨무여다. 딱 이렇게 확인된다면 구질의 설명을 안 합니다. 대부분이 대충 언제였던가. 그때가 3.15 부정선거 나고 나서 이후에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이제 디펜던드 아실 것입니다. 법행식이 대륙법이 있고 명미법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이 정치 발전이 건대 정치 발전이 최고로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얘기했죠. 사실은 털이 잡히고 해가지고 이 선거법이 전세계로 퍼졌습니다. 영국의 절차법 행식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절차를 입원하면 당뇨부여다 했다. 다 실행했다. 이래요. QR코드 한 번 또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도 조금 QR코드가 생소한데요. QR코드가 중국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정보를 엄청 넣는데 지난 이거는 이 내용이 조금 틀리는데 2003년대 16대 대통령 선거 때 제가 한나라당이 선거 당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보보증 신청을 해가지고 전작개폐기 돌아가는 화일 서버까지 신청이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그때 2003년 1월 27일 날 두표지하고 서버하고 서버의 화일하고 다 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5일 이틀 전에 디도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서버가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대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뒤도스 공격까지 보셨나요? 그때 뒤도스 공격을 어디에서 했냐면 언론 보도 북한에서 뒤도스 공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화일 서버를 보면 어디에서 누가 들어왔는지 다 알거든요. 사실 그거를 중앙선거니 오픈하면서 검찰에서 수소해 주세요. 전산 전문가 오세요. 밝혀냅시다. 이래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중앙선거니 입을 다 닦아 거에요. 사실은 이걸 다 보면 국민들이 생각지도 않은 게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에요. 그래서 전산 전문은 사실은 원천적으로 그런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용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걸 사용 안 하고 투표소 수개 빼를 해야 이것보다는 더 빨리 끝납니다. 삿박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QR코드는 나도 중국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지금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중국 자체가 인민을 국민이라고 하죠. 국민을 관리하는 기술이 계속해서 안맹인식기술이 밝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험한 그런 종류의 신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거에요. 네. 그리고 국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기술이 검증받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북한 같은 체제도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체제를 통제하는 기술을 소개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아직 의욕수준이지만 중국하고 너무 고위직들이 네. 요번에 저같은 경우에 QR코드를 사용했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QR코드 안에 모든 정보를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사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될 수도 있다. 그니까 우리를 몰래 그런 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우리 자유를 엄청나게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제국가로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 바코드만 쓰지 바코드 번호만 남기지 왜 쓸데없는 거를 넣어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중국은 그런 게 공산국가라서 모든 기술이 IT 기술이 인민들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쪽이 집계기 때문에 또 그쪽에 돈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되겠어요. 돈이 계속 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 이번에는 반드시 화해를 반드시 봐가지고 라인 썻는 거 어떤 라인인지 확인하고 왔다 갔다 확인하고 절대 우리 스물스물 우리 자유민주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 밝혀야 될 거에요. 전번에 통과한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하는 공수처법안도 그게 보면 그냥 중국의 행사소송법인가 따온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나 슬픈 거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중국의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든가 여러 걸 봤다 뭐지 그냥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그 당시에 현직검사장이 보내주더라고요. 요조항 요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처 자체가 상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독재죠. 한마디로 독재. 독재. 요번에 지금 이 부정선거 사건이 약간 옆으로 나갔는데 사실은 비슷한 거거든요.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요번 선거 때 요거를 가지고 다 밝혀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법안 올라간다 다 폐지식이고 정리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국민들의 지금 목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당선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 사는 데가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생겼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 문제가 전자개폐기 문제도 언제부터 안 됐는데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여야가 모여서 그렇게 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이런 선거까지 이렇게 힘들으면 어떻게 사냐 이야기예요. 그 대책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번에 제가 딱 한 것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국민들은 대부분은 국민소득이 높으니까 선진국이고 참 수준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사건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들 당선되었잖아 떨어진잖아 정당 사람들의 간부들이 밑에 다운되어 났어가지고 아 진짜 자존심 상한다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관은 뭐냐 중앙선관이 다 오픈시켜라 전산전문가 오시오 좀 기부하시오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철투 칠만했어요 해가지고 꼬리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났어가 그래야 또 국민들이 박수칠똥말똥인데 아니 최상진정 이 사람도 입 닫고 당선됐다면 자기 당선이 또 버그댈까치 입 닫고 있고 떨어진 사람 부끄럽다고 입 닫고 있고 이게 뭡니까 자기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 행동이 맞나 궁금한 게 혹시 만약에 이번 기회에 뿌리 뽑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뿌리 뽑지 못하고 또 유야무악을 묻어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유야무악을 어떻게 보면 저는 확실히 이야기인데요 이 나라 망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혼이 빠져볐는데 무슨 일을 바로 하겠습니까 혼이 빠져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우리 한성찬 선생님들이 말씀을 깊게 드려야 되는 게 사람이 땅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살면 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넋이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결기 그 결계 하고 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빠져버립니다 다 빠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국민들이 위협품들이 일으키냐면 그 사람들은 참 경제생활을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믿고 정치인들을 믿고 했는데 믿었던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되던 낯선된 사람이 한 행동을 보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강연을 한 20년 30년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근래 같은 지역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미 창원 다니면 그곳에서 뭘 느끼는가 하니까 나라가 혼이 빠져간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게 역동성 이라든지 활력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 용어로 쓰면 좀비 같다는 그냥 현상주지만 다 바란다는 그걸 느껴요 거리 같은 데 공단 같은 데 그렇죠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공직자라든지 정치 하시는 분들이 꼭 같은 사람인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뭘 해보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다 됐다 그냥 이런 식인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투쟁할 때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정성은 일어났는데 알려도 국민들은 반응이 없고 저를 도로해 미친 사람이라고 하고 진짜 이 상황들이 왜 이런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 중간에 한 10년 2006년도에 하도 저를 정신병자로 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도 정신병자로 하고 우리 집사람도 정신병자로 우리 컨누나도 정신병자로 하고 사람이 자꾸 거스러 들으니까 진짜 내가 정신병자 아닌가 싶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공무원 제가 20년 이상 넘으면 10일간 휴가를 줬어요 우리 집사람도 공무원 였거든요 갑자기 휴가를 내가가지고 20년 넘었는데 기념으로 저는 다른 마음을 따로 했고 유럽절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세이사 동일로 한번 가자 아무도 안갔는데 가자 하더라 돈을 구해와가지고 갔어요 저는 목적이 가이드한테 돈을 좀 줬어요 왜냐 통역 좀 해달라 이거를 꼭 확인하려고 사실 왔다 가이드가 협조를 해줘가지고 프랑스에서는 파리 개설문 앞에 카페가 있더라구요 일반 파리 젊은 사람들 셀럽 백몬인 같아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 좋다 그런 인터뷰 해주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보장서가 있는데 프랑스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일어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소문한다고 이라는게 무슨 소리가 불가능하다고 물어봅시다 왜 불가능하냐 우리는 학교 다단때부터 교육을 받고 권련받았다 믿을 수가 없다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가니까 이탈리아도 같아요 서유수도 같고 독일도 가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나라가 틀렸는데 왜 이리 같을까 내가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아니구나 대한민국 전체가 미쳤구나 난 미치지 않았다 그래 갔다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자신에게 야 너가 확인해봐라 너가 미쳤다 내가 미쳤더라 그러고 그다음부터 신경을 안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미쳤다 하니까 이상하더라 이게 아니가 그러니까 조슈아씨가 통계분석해가지고 그거 나왔는데 미쳤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숫자가 미친거지 그럼 사람이 미친거에요 그 똑같은 숫자를 그 편차를 차이 있고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그 차이를 그거를 볼 수 있는 문을 안 가진 사람이 그게 눈뜬 그게 장님이죠 그게 그게 사람입니까 그것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저는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수도 없이 당하고 뭐 정당국 때 출입하는데도 그대는 밀려내고 밀려나오고 오만수만 다 당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자꾸 하면 두렵고 좀 뭡니까 두렵잖아요 나도 모든 세상에 잠재의 의식에 위축되고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되는거에요 이상한거에요 멀쩡한 사람도 계속 그래 보면 정말 미치고 요즘에 무슨 뭐 그것 때문에 무슨 나도 직을 걸었으니까 뭐 니도 직을 걸어라 이런거잖아요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부정성 아니다는 사람들이 대표님을 굉장히 공정스럽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나중에 후회되게 할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걸 나는 항상 마음이 갖고 있어요 내가 주장한게 가슬리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거는 의욕은 제기할 수 있다 할 수 있는거에요 1%정도의 부정이 발생할 수 있더라도 부정이 발생해서 안되는게 쓴거니까 의욕을 제기할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뭐하려고 직을 거냐 이야기에요 이런 계속해야지 오늘 부정성을 아니다고 직거른 사람은요 진짜 이제 그만 다야겠다 저는 이 팩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사람들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게 의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욕을 주장하면 왜 그런지 합리적으로 설명해봐라 들어보고 이건 좀 합리성이 없다 이건 합리적이다 그리고 합법적이다 당신만 맞나 미쳐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근데 확인도 안 하고 막 모르는거에요 맞아요 근데 더 놀라운거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또 사회에서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참 그게 일종의 옛날에 우리 용어랑 파쇼잖아 파쇼 입 닥쳐 이런거지 않습니까 저 파쇼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관에서 아까 단속을 많이 했다 아니었습니까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노사모라는게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단속할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삼자에 의한 선거운동을 했는데 선관위가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보고하고 욕을 했어요 이 사람들 전달 검찰, 경찰이 도움되었잖아요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 마치 보기 겉으로 보기에는 선거운동을 안 한 것처럼 3자에 의한 선거운동이다 중앙선관위가 손을 못 썼어요 그 당시에 경청과 검찰의 중앙선관위의 공조가 잘 안 돼가 그런 계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것만 봐도 그 당시에 그 선거는 부정선거였어요 그러면 그거를 접어놓고 그 다음 전자교표를 사용했거든요 수개표를 완전히 빼먹었습니다 수개표는 전자교표를 사용 안 해도 수개표는 반드시 해야 되는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다 빼고 전자교표를 돌렸어요 완전한 부정선거였죠 자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약간 충격증인데 전자교표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아까 그 말씀하셨죠 아까 들었죠 네 대표님도 의심스럽죠 전자교표기는요 2002년도에 전자교표기와 전자투표기를 다 제작을 했습니다 전자교표기는 아시겠지요 개표만 전산조직을 하고 전자투표기는 투표를 하면 개표가 다 되고 와 내가 미국 대통선을 할 때 미국 국민들이 터치서 은행에 돈 잣듯이 꼭꼭 물린다 하면 후보자야 그러면 투표 다 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자투표기입니다 그 두 개 중에서 해킹하기 더 쉬운 것이 전자투표기입니다 전자투표기는 두 개 다 전산조직을 돼야 했으니까 해킹이 돌아와요 하면 감당을 못 하지요 전자투표라는 건 번호가 1 2 3번 있어요 1분 후보 2분 후보 있으면 그냥 번호를 그냥 숨췄는 거죠 도장 같은 걸 찍을 일이 없이 간편하긴 더 간편하긴 그것도 도안해가지고 내가 몇 번을 찍었다는 거 있잖아요 자기 선거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영수증이 내가 오줌에 넣어놨다가 의심소리도 못하면 딱 보자 내 거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 영수증 나오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후보를 찍었으니까 그렇게 켜지면 초장이 좀 힘든데 우리나라 터치서 그냥 그렇지 않아요 중앙선관에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데는 좋다고 자랑을 엄청 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두 장비를 2층연도 개발했다는 것이고 이 장비를 개발하게 되면 이건 뭡니까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다 하는 장비란이니까 전자투표는 사용 못했습니다 하여간 너무 지적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교표는 공직선거법에 쓰는데 그 법 규정이 전자교표는 공직선거법에 붙이고 5조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명칭만 봐도 머리에 떠오르지요 전자교표이라고 해가지고 개표를 하거나 전자투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점 개표 투표와 개표를 한꺼번에 한다는 법문이니까 대개는 법무와 봐도 위가 딱 가도록 돼가지고 그게 일본 제작관리기준입니다 그게 딱 이제 떠오르죠 딱 제목만 들으면 그 법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115표지 쫙 이렇게 제가 한꺼번에 115표지까지는 115 115 여기 숫자를 아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됐어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약간 싹 하면 그게 또 커지고 이게 나오죠 여기 이제 공직선거법 부치고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이거 한번 볼 수 본문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딱 선거를 정리해놨습니다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 사문을 행할 수 있다 딱 규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충원에 또 단서를 달랐습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전산조직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정당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참 말은 단순하게 보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분명해 볼게요 그럼 개표 사물을 전산조직으로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교섭단체를 준 정당과 협의를 해야지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섭단체를 준 정당과 협의가 안 되면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란 말은 없잖아요 이 법문대로 안 하면 불법인 게 그렇죠 이게 해당 안 되면 다른 모든 행위는 보궐선거 등이라고 했거든요 보궐선거 등이라고 하면 이 말만 보면 보궐선거 등이라고 작은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궐선거 등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안에 35조 사항을 보면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정원선거 정원선거는 인구 이동에 의해서 관할 구역에 변동되면 하거든요 그 작은 선거에만 사용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 그것도 위험하니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에서 사용해라 두 가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언제 생긴 겁니까 제정 통합법 만들었을 때 94년 3월 16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전자개표기 이렇게 사용하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나서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우기면서 사용하는 그러면 선거무요소성이 되었어요 대부분에서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진실을 묻어버리고 허위사실 전문도 없는 허위사실을 판결에 인용을 해버렸어요 그 판결이 허위 판결이 돼가지고 판례가 되는 거예요 1심법원 2심법원 대부분에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생기면 이걸 양형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허위 판례를 그래가지고 부정선거가 18년 동안 완전 만년 되었거든요 대부분이 범죄를 저질렀죠 왜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 안 가죠 대부분이 왜 쓸데없이 이의를 했나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원의 위원장이 대법관인지 아시죠 그 다음 시도선거관리원의 위원장이 시도지방법원장입니다 지법장 그 다음 구시군선거관리원은 일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이상 판사들이 위원장을 더합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원의 잘못된 지시를 해가지고 부장선거를 해보니까 책임자는 뭡니까 위원장이 다 책임자야 돼요 그렇게 법관이 260명이 근무하거든요 선거 때 260명이 나쁜 말로 다 내게 되는 거 목이 다 날아야 되는 거 그렇다니까 그 선거무요 소송을 선거무요다가 입력을 못하고 허위 판결을 내려놓고 계속 돌려받는 게 고마워하죠 아니 근데 저희 일반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이해를 못할 거예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위원장이 판사다 뭐 법관이다 그렇다고 하면 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정의를 뭐 뭐 심판을 하시고 또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선관위의 어떤 위원장을 하신다면 아 그런 이 선거 그런 분이 위원장을 맡으면 선거도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좀 좀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어요 원래 그 선거관련이 입법할 적에 네 입법할 적에 창설할 때가 입법을 해야 된다니까 기구입법을 할 적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신 하에 그런 취지로 그 판사들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요즘 세월이 되게 흐르고 나니까 판사들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판사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건이 안 나는데 그런 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보면 법이라든지 법의 합법성이란 데서 보면 전산개표기로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따라서 부정이다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전자개표기로 사용해서 안 되는 선거였다 안 되는 선거예요 저기 보면 보궐선거 등처럼 작은 선거에만 하는 거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보궐선거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런 큰 선거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를 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레로 말씀드리기 제가 선거소송에 붙은 적이 있어요 제가 선거소송에 아니라 제가 선관인 내부에서 부정선거 투정하다가 사실은 이제 치게 해제되었다고 하는데 파면돼서 상이 있어서 약간 한 단계 내려가 혐의므로 끝났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소송을 할까 행정소송을 할까 내 직위에 대한 얘기를 파면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는데 법원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이거 보궐선거 등이라고 했었어요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중지성을 낸다면 보궐선거 등은 다 선거에 해당된다 등이 붙었으니까 이것도 말장난이네 그렇게 하니까 해당 법관이 있잖아요 맞다고 인용하는 거예요 법관 수준이 그래요 내가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이거 아니다 35조 사항을 봐라 해도 그 법관은 무시하고 이게 맞다고 판결하는 법관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수정해야 되는 게요 왜냐하면 보궐선거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딱 보자마자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그냥 다른 거 다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법관이 그래 했으니까 아니 국민들도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은 다른 조를 또 참고하면 보궐선거 등이라는 건 사실 보궐선거 등에다가 가로를 내서 그렇죠 동법 35조 사항에 가로를 딱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국민들이 또 속는 거예요 법관도 속았다 이렇게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의의가 없는 꼴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떻게 되냐 법관은 믿을 수 없다 이게 진짜 불성실한 법관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았지 그러고 1항은 완전히 이해가 되지요 네 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조직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으로 좀 지금 잠깐 소개를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 전산조직 맞다 국민들이 전산조직을 모를 수 있죠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국민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하면 잘 아는데 네 전산조직이란 건 몰라요 네 컴퓨터 시스템이 선거법에서는 전산조직으로 이렇게 동일한 용어로 쓰여 있는데 네 그렇게 하세요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선관위 직원도 그러면 전자개표기는 불법인데 네 개표기는 합법인가요 전자개표기는 같은 겁니다 네 같은 거고 전산조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전산조직 컴퓨터 시스템을 해 가지고 컴퓨터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네 하드웨어는 그 옆에 프린트나 모니터나 이거 하드웨어 네 소프트웨어 안에 그 칩으로 되어 있는 거 네 cpu가 있죠 cpu가 있죠 cpu가 있죠 cpu가 있죠 맞습니다 cpu가 있으면 전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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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서 CPU가 탑재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모든 조직입니다. 조직은 개표 과정에서 일체 분류되고 예외적으로 보궐선거 등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거네요. 이 서류는 제가 18대 대통령 선거무여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일부 우파에서 제가 선거무여소송 제기했다고 항의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중앙생활의원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어느 정치체력이라도 다 선거무여소송 제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은 용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마치 개인 박근혜를 미워하고 개인 박정희를 미워하고 개인 문재인을 미워하고 개인 이명박이를 미워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정당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거법에도 그렇고 정당법에도 그렇고 그런데 국민들은 인물 위주로 경쟁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원칙은 정당입니다. 무소속이기 때문에 인물 위주로처럼 보이는데 무소속은 약간 부수적입니다. 원래 정당 정치는 정당으로 경쟁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보다는 전국을 선거부로 대상을 하는데 한 개인이 대통령 되겠다 나와서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평상시 개인이 정국을 상대로 알릴 수도 없거든요. 정당으로서는 우리 정당은 이렇게 간다. 이런 체제를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셔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때 선거무유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정거수리의 목록입니다. 입증방법이. 이해 가시죠? 네. 그때 제가 원고 1, 한영수, 원고 2, 김필호는 원고 3은 선거소송입니다. 단체가 많이 체명 단체였습니다. 지금의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한영수는 한성천으로, 김필호는 김진근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걸로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특별 일부에 배정되는데 주심이 고형한 법관이었습니다. 입증방법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입증방법에 정거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는 폐지가 없기 때문에 뒤에 또 폐지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5페이지 보면 입증방법에 다시 폐지를 적어놨습니다. 여기 오타가 조금 있는데요. 감기 없습니다. 여기 1번당이 2v인데 2v이고 여기 3v인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서 폐지가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185가 밑에 있는 178이고 밑에 178이면 18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건 수정을 해 가지고 혹시라도 배포하기 전에 수정한 것을 이제 뭐 과거에 등록이니까 그때는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계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전자교표기에 대한 허위 홍보 자료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개표기에 대한 재형 컴퓨터 추가 구입 계획 사범 그러면 선거 소식 선거 소식 국회 보관 예비 심사 보고서 국회 예산 검토 보고서 뭐 이런 완전히 공허입니다. 그리고 이걸 방송한 거 중앙선관위가 전자교표에 대한 공시하는 방송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조혜주 그 당시 선관위 선거과장 지금은 중앙선관위 의원이죠. 조혜주. 네. 조혜주 몇 번에 나옵니까. 공헌이도 나옵니다. 피가 본데요. 조혜주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언제. 이게 저때부터 나오셨군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로. 회의로 이건 옛날로 말하면 사총이다 사총. 역사 기록 그대로 남은 거고 그다음에 이명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에게 제출한 허위 자료 중앙선관위가 또 허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 그다음에 이신희 대선에 투표지 검증 혼표 등 현황 자료 선거 소식. 제가 차곡차곡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크게 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좀 커지지요. 커지게 하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좋죠. 네. 이제 이럴 중입니다. 이제 요지입니다. 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렇게 나무 기관의 일을 처음 들어보면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읽어드리면서요. 피고 중앙선관위가 전작의 표기는 투표지 분리기 하드웨어와 제형 컴퓨터 사실 컴퓨터도 하드웨어인데 그 속에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나왔습니다. 로 1대1로 구성된 통합체라고 시행한 공문에 의하면 투표지 분리기 는 전작의 표기 하드웨어인데 마치 다른 장비로 투표지 분리기 는 전작의 표기가 아닙니다라고 사기 치는 허위 홍보 광고를 중앙일간지 조선일보 등 국구 8천여만을 불법 사용했습니다. 이 행위는 법법행위로서 전작의 표기가 전작의 표기가 맹백한 것을 조작하여 기계장치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홍보한 것입니다. 이런 사기친자는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만들 당신대 현 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ae업 사무총장 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김용희 그 사람이 부정선거 조작 자료도 만들고 ae업 사무총장 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이거는 제가 바로 채우겠습니다. 여기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압니다. 아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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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키워놈이 좋네요. 여기 이제 허위 광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제 투쟁을 했습니다. 전작 옆에 쓰지 마라. 조작 가능하고 이건 못 쓴다 이렇게 하는데 중앙생활이 도리어 바로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우리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이렇게는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 광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 광고는 상당히 지금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키워보시죠. 키워보실게요. 여기 약간만. 네. 됐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해가지고. 너무 컸다. 네. 조금만. 아니. 조금만. 이쪽으로 약간 옮기시면 됩니다. 조금만. 네. 됐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사실 시민단체가 바른 말을 하고 의의제기하는데 전작 개표를 사용할 수 없다 하고 너가 불법이다 하는데 중앙생활이 그렇게 주장하는 시민단체로 허위 광고 더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팜플에서 만들어서 또 뿌렸거든요. 허위 광고 용납할 수 없다는 완전 적반하자는. 그러니까 전작 개표기를 둘러싸고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구먼. 오래됐습니다. 이게 2006년 3월 21일 날. 3월 21일 날.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그걸 사용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청약회 때 노조가 연장된다. 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를 들여가지고 시 시민단체들을 공박하는 내용을. 공박하는 허위 조작 자료를 보도 자료를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허위 조작들의 첫 번째는 투표지 분류기 전작 개표가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투표지 분류기 전작 개표기 입고로 투표지 분류기 플러스 제형 컴퓨터거든요.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가 전작 개표기가 아니다. 완전히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안 하고. 대부분 검증을 통해서도 증확성이 확보하는 겁니다. 대부분 검증이요. 거짓말입니다. 혼표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표 안 나왔다고 허위 보도 자료를 또 제출해봤습니다. 끊 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합니다. 언제든지 공개적인 검증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개된 검증을 하자 하니까 또 안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그죠. 개표 결과는 절대 조작될 수 없다. 이미 혼표가 나왔기 때문에 조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정당 홍보자 깨끗이 송모가 있다. 정당 홍보자 모릅니다. 정당 홍보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난리 났죠 진짜. 난리 났어요. 밤새 수작업 개표보다 더 정확합니다. 밤새 수작업 개표보다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조작을 할 수 있는 기계 를 쓰면서 저런 말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작업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개표해 주는 게 더 맞습니다.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수작업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는 또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나라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독해소 속협회 합니다. 네. 맞히자 맞히자 하는 것이 전자 개표 결과가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수작업 개표보다 더 정확합니다. 저건 진짜 구별 속여도 너무 속였어요. 그러면 저기 생산업체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생산업체 이 내용은 생산업체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선거무소 선생님이 허위 판결을 했거든요. 허위 판결 그거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렇게 전자 개표기를 휴업으로 하시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공공조달이 이사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공개입찰. 이것도 공개입찰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회사가 계속 우리 매 선거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런 정비가 많이 필요한 회사가 큰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면 검찰에서 또 그 전자 개표기 공급업체하고 또 네. 구반을 했다. 아니죠. 유착한 게 있어서 검찰 조사에 들어가 있던데요. 네. 뭐 뇌물인가 이런 걸 보면. 요번에 그 화일을 공급하는 업체 수사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그것만 하실 게 아니라 이때부터 다 해봐야 되는데 자료가 다 해가지고 밝혀내야 되는데 상품찰이 조금 남았네요. 안 했죠. 그렇죠. 이제 이것만 봐도 중앙선관위는 차이가 잘못됐으면 이분도 하고 침묵을 해도 괜찮은데. 근데 여기 정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라고 한 부분에서 네. 뭐 혼표가 많이 나왔으니까 거짓말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혼표라는 게 저도 이제 처음에 듣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국민들도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혼표라는 게 뭘까요 여기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투표지 분류기 있잖아요. 여기 2번. 요즘 거하고도 비슷한 게 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 투표지 분류기가 1번 2번 3번 그다음 무료표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면 또 1번표를 가려내가지고 진짜 1번표가 있는가 없는가를 또 확인합니다. 확인해보면 그 안에 2번 3번 섞여있다. 네. 섞여있습니다. 섞여서 혼표. 네. 섞여서 혼표. 무효표도 또 들어있고. 그럼 이건 뭡니까 혼합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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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혼합돼있다. 그러면 이 기기가 정확성이 떨어져서 일본 후보에 2번 3번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2번 후보에도 또 1번 3번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 1번이면 1번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인용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거든요. 작동하는데 해킹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그 소수 프로그램을 건드리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든다면 1번표 10장 중에 10번째는 2번으로 가라고 하면 착실히 2번으로 가고 계산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을 벌써 2006년이나 2002년부터 다 알고 알고 있었다. 기기의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여기 전산조직은 기기의 오류라는 말이 안 써요. 시키는 대로 그 내로.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가측 오차라고 볼 수 있겠네. 인간이 의도해 가지고 정확하게 4표당 1표를 가라고 이렇게 할 때 오차게 하면 그 안에 프로그램을 조정하면 착실하게 착착착해요. 시키는 대로 아주 착실해요. 착실해요. 그걸 국회에서 시연했다는 거예요. 28년도 국정감사장에서. 2008년도에. 네. 국정감사장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약간 조정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본인 앞에서 요번에는 2번표 5번 10번째가 1번표로 갑니다. 하고 탁 해놓고 말았다. 뜨니까. 착착착. 착. 아니 그럼 국감장이 뒤집어졌겠는데요. 국감장이 이제. 그러더니 국총들이 입을 딱 닫고는 침묵이 몇 번 흘렀습니다. 국총들이. 그러니까 그 결과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강평을 나거든요. 강평을 나는데 2008년대 중앙선관위가 무엇을 국회의 예산 요구를 했나봐. 전자투표기 아십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전자투표기를 이제 개표기 그만 서고 전자투표기 예산을 3500원인가 하여튼 355인강은 3000원. 355인강은 355가 다 갔습니다. 350을 칩시다. 요구를 했는데 국감장 마지막에 평가해서 중앙상에 넣는 게 하지만 이 4번 마지막 하면 만장일치로 예약한 만장일치로 폐지를 시켜뒀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일칭만 다행이지.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그럼 이제 전자개표기에는 제어소프트웨어가 있을 거구나. 그렇죠. 제어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몇 칸 바꿔 가지고 우리의 장당 한 장이 A당에서 B당으로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 소스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것을 딱 그런 식으로 해놓은. 그것을 소스 프로그래밍이라구나. 그러면 그대로는 아니겠지. 그런데 거기에서 용기를 받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예 한 걸음 더 낳아서 전자개표기에서 그냥 IK표 투표가 다 되는 전자투표기 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게 편리 되거든요. 아니 그렇게 혼표라고 하는 게 실제 선거에서 그것이 발견됐다는 거죠? 혼표가 실제 선거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네. 당선 무유소송이 붙으니까 그 한 단어당에서 정거보전 신청을 해가지고 그 투표지를 대조하면서 확인을 했다 아닙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 나온 거예요. 내가 그거 나중에 그 그럼 그걸 이의제기를 안 했으면 한나라당이 이거 혼표가 들어간 것도 혼표 때문에 패배가 됐던 걸 몰랐겠네요. 한나라당이 사실은 그때 이긴 선거 무유소송인데 치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찻대기가 발견돼서 찻대기로 죽으나 적으로 죽으나 죽으니까 치아를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노무현한테 잘못 비면 날아가니까 그렇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이 그러나지는 한나라당이 처세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로 죽을 때는 찻대기로 죽을 때는 죽더라도 부정선거로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은데요?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참 혼이 없는 거지. 그때 제가 정인으로 걸려갔어요. 선거 무유소송에. 그 선거 무유소송하는 사람이 나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녹차를 해가지고 녹차록을 내면서 법원에다가 정의 신청한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가기 싫다고 하겠니 나한테 뭐 예악이라고 녹차를 해야 되는데 뭐 아무거나 녹차를 해 냈거든요. 그래서 불법을 의견한 사람은 내가 상대를 못 한다고 했더니 대법원에서 강제로 구인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럼 나 내 스스로 갈게 해가지고 정의를 섰지요. 섰는데 내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판결문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어찌로 화가 나든지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더 문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고 어떻든 한 번 정의를 하면 네. 이미 2002년도에 전자교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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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교표기가 이미 출범할 때부터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그거를 최초에 제가 발견하기는 네.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지사선거에 먼저 적용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총합원이 대표님 도저히 이거 못쓰겠습니다. 홍표가 나오고 이거 진짜 못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홍표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 알아들으니까 또 큰일 났는 거예요. 뭐 표가 석기가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중앙선거니가 또 통계자료를 내놨는데도 또 홍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자교표기 지방선거 때 6월 지방선거 때 8월 1일 날인가 5일 날 평가일을 했습니다. 평가일을 하는데 노조위원장을 빼고 평가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1선에서 다 사용하니까 우리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 총무과 직원들이 오고 시도관리과 직원들이 오고 간부들이 또 오고 진짜 사용한 사람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우리 노조까지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무총장한테 제가 이런 평가가 돼 있냐 우리 조합원들이 사용했는데 조합원 사용한 사람 위주로 개선하고 이러지 이게 안 된다. 그럼 사무총장이 왜 저를 뺐어 하니까 내가 뺀 적이 없는데 이라는 거예요. 두 시간 전에 제가 투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두꺼운 평가서를 주는 거예요. 두 시간 만에 다 읽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질문하라고 했더니 절대 내가 지적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을 이의제기를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화가 많이 났어요. 맨 마지막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마이크를 잡고 내가 이제 체킹하는 질문 하나하나 더 갔지요. 그러면서 해킹 조작이 나오는데 왜 이거 할라냐 어떻게 평가회가 끝났느냐 노조위원장은 일 안 되도록 한다. 그때 기계적인 부분 보라는 거예요. 전산조직인데 어디 엉뚱 소리하냐 전방위를 다 열어놓고 토론해야 되지 지금 뭐하느냐 지금 뭐하느냐 그러니까 조예주 사회받는 남이 그 당시에 사회받는 조예주 그럼 그 당시에 한 과장 됐겠네요. 선거 과장입니다. 선거 과장이구나. 조예주가 노조위원장은 전부 다 일을 못하게 한다. 이러는 거예요. 조예주 당시 과장이 사회를 보면서 노조위원장 때문에 일을 못한다. 내가 일을 나간다. 이 새끼 뭔 소리냐 죽으려고 용을 쓰냐 사건하고 내용하고 맞는 이야기를 해라. 이자스가 가면서 직접 가고 부사 뿐을 하니까 선거실장 김호요리라는 사람이 지금 김호요리도 발언했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안 하다. 속일 수가 없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김호요리가 선거실장을 하니까 조예주가 침입되어 있는 사람이 조예주를 굉장히 야단을 쳤어요. 사과해라.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냐. 발언 잘못했지요. 당연히 조예주가 잘못했지요. 그러고 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 때 몇 년입니까? 그 때가 2003년 8월 1일인가 8월 5일인가 그랬습니다. 내가 기억이 많이 안 나는데 8월 1일인가 그럼 17년 됐는데 17년 됐지요. 그 17년 동안 전혀 저런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된 거네요. 개선이 안 됐습니다. 개선은 그냥 더 세상에 참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제가 불이 안 풀려가 아니고 사무총장한테 연락했어요. 사무총장이 내 부정선거 투쟁을 증명을 한다. 어떻게 선거과장이 이따위를 하고 있고 선거과장을 가르쳐라 했어요. 내가 그때 이따위를 하느냐고 하면서 평가를 다시 하자. 안 하면 내가 용서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자기가 급하니까 또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대통령 시비에 대통령 선거를 진작 기업으로 서는 거예요. 서는데 제가 계속 결산적으로 막으니까 어디 내 친구 전화번호를 하는데 친구들 안 나는 사람은 전다. 전화가 다 오는 거예요. 야 내가 봤는데 친구들이 이 노조 현장한테 왜 미친 짓을 하냐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뭔 소리냐 이게 뭐 전작 기업이 못 서 들어간다면서 야 전화 끊어라. 자식이 전작 기업이 조작이 된다. 그것도 모르면서 전화했냐. 너희 자식이 일하다가 친구가 운수진다. 전화 끊어. 이거 다 정리했다. 밤에 잠도 못 할 정도는 전화가 막 일어오는 거예요. 밤에 심지어 12시 내면 다 꺼놓고 잡아. 그 휴대폰을.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안 된다고 절대 못 쓴다고 안 하면 기자회견이 폭당하겠다고 나오니까 어떻게 타협이 됐냐 하면 혼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자기가 스스로 선거 무효 선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잘 됐다. 나도 진짜 믿었어요. 완전히 뭐 다 기계를 고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도 그런 게 저도 믿었어요. 딱 12월 19일 날 선거하고 나서 국정원의 직원이 양심 선언을 딱 했어요.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막 제기해 놨는 거예요. 우리 내구에서 막 이거 안 된다고 그러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이걸 한 말이 없는데 누가 했지 중앙선건이 간부 측에서 흘러갔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또 사정검찰에서 다시 밝혀네요. 그 검찰 그 뭡니까 기숙장에서 공소장 공소장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고 그 당시에 검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말을 안 해요. 그가 이제 변호사한테도 잘못됐다. 왜 이렇게 했느냐 다 정식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전달개픽의 문제 관련 걸 조금 더 진행해 보시죠. 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화면 허위광고 이 화면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었을 줄 압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 공고한 우리 공대표님 단체에다가 그 기타 등등 의의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청실하게 다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야죠. 이것은 그 당시 허위광고한 예산 예산 소요액이다. 있었는 거 7,223만 6,500만 있었는데 사실은 행사하고 뭐하는 데 8000여만 원 썼거든요. 그래서 이 국구를 낭비시킵니다. 그것도 국민을 갖다가 속이는 허위포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 돈이면 굉장히 큰 돈이네요. 네. 이건 각 언론사에 중앙지에 이제 광고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대를 하시니까 계속해서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전자 개표기가 좋고 개신자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주요 직책에 계셨던 분이 조혜주 지금 네. 조혜주 선거 지금 상임위원입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선거실장은 김오열이라는 사람이 며칠이나 참가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절대 고정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분은 지금 김오열 씨는 뭐하십니까 그 당시에 선거실장이었고 지금 상임위원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인인이 됐지요. 은퇴하시라 그 이야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최근에 그 사람은 이 정의 자료를 보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고 그 당시에 선거실장이었고 그 다음에 김오열 실장 선거실장이었구나. 네. 선거과장의 선거국장 후에 선거실장 이야 참나 참. 근데 이것은 그 개표기는 제외용 컴퓨터라 해가지고 그 추가 구입계획서 사본인데요. 이 내용도 제가 요지를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드렸는데 전자개표기의 시탱구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전자개표기의 어떤 장비다는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니까 이제 정의를 해놓고 이제 관련 몇 점 몇 점 해가지고 구입계획을 하거든요. 거기서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미분류투표지를 분류할 수 없는 기계가 구분하는 투표지 분류장치 이걸 투표지 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 제외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 분류기와 제외용 컴퓨터는 각각 1대1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는 등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투표지 분류기 플러스 제외용 컴퓨터 이제 아시겠죠 아까 광고가 완전히 허위광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외용 컴퓨터에 의해서만 구동하는 장비로는 투표지 분류기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안 한다면 사실 통합체거든요. 왜 통합체를 안 했습니까 통합체는 분류해가는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게 엔진이 있는데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이 컴퓨터를 떼 내놓으면 혼자서 투표지 분류기는 아무 일도 못한다. 따라서 투표지 분류기는 전산조직이며 조달청 납품에서도 전산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종합선관에는 기계장치다. 오늘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다 강의 듣는 거네요. 기계장치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하나 물어보죠. 그럼 전작의 표기에 어제 그 설계도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나온 설계도 네. 전작의 표기가 맞죠. 개표기가 아니고요. 그걸 심층으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개수기 개수기구나. 개수기는 몇 표인지 그냥 세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그 안에 CPU가 있고 무슨 통신 모듈이 있고요. 그럼 어디서 사용했던 겁니까? 기계대표가 아니 모르셨죠? 제가 몰랐어요. 또 개량한 것만 제가 지난번에 조작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아마 했을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저는 초반에는 분류기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에서도 조작이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논리는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조작이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긴 비례대표용지도 조작을 하려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조직에 해당되는 기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통과가 되면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전자기기는 다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너무 쉽고 다른 일반적인 전자기기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통과하는 게 개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수기가 길어서 개수기는 안 쓸 줄 알았는데 길쭉한 개수기를 입어내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수기가 우연히 어떤 유튜브가 발견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특허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돼있더라고요. 특허자료는 꼭 공개가 되게 돼있나보더라고요. 그걸 공개해서 내용을 봤더니 거기에 내부에 부품 구성도 하고 그 회로가 어떻게 구성된 지가 나왔는데 개수기잖아요. 개수기면 센서가 들어가기에는 들어갑니다. 어떤 센서가 들어가냐면 몇 장이냐 그걸 감지하는 감지센서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두 개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몇 번을 찍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센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다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건 사람하고는 달리 컴퓨터는 몇 번에 찍었는지를 바로 인식을 못하거든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삐뚤어진 거는 바로 잡고 그리고 이게 표가 뒤집어졌는지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들어갔는지 그걸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교정을 딱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번째 후복하는 어디다 어디다 이걸 지정하는 그러면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 계산을 하는 것은 무조건 cpu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로도 상으로도 cpu가 있어요. cpu가 있으면 이거는 전산장비잖아요. 그럼 이건 전자개폭기입니다. 그건 불법이잖아요. 불법입니다. 개수기를 쓴 게 불법이니까 그러면 선거법 부치고조를 개정하고 작업을 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일단 그것도 하면 다르죠. 그런데 좀 더 놀라운 건 한 마디만 더 하자면 거기에 통신장치라는 게 또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완전히 위험해. 거기는 그런데 통신장비로 무선통신장비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요번에 선 연결 안 되어 보니까 네. 그러니까 무선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추측으로 추측으로 어떤 그런 부품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에 개수기가 짧은 게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개수기가 길더라고요. 투표용정이 기니까 개수만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대부분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 그건 진짜 생각 못했는데 그럼 이제 그 데이터만 따로 올려보내가지고 그렇죠. QR코드만 있으면 정보를 QR코드 정보하고 몇 번 찍었나 몇 번 찍었나 그것만 그냥 계속 내보내는 역할하고 개수기로 조작하는 건 아닙니다. 개수기로 조작하는 건 아니고 개수기는 QR코드의 정보가 이제 어떤 투표소에서 누가 라는 정보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투표소에서 몇 번을 찍었다 계속 쏴주면 그러니까 요번에 그 장비까지 전문가가 살펴야 되고요. 네. 전산조직이라고 나오면 공지선거법 부치고조를 개정해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보전 신청이 계속 기각이 되고 있거든요. 월요일에 또 다시 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들고 있는 수밖에 없네요. 네. 여건 나면 법원이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법원이 있으나 말하니까 여건 나면 2003년대는 증거보전회가 다 받아줬습니다. 지금 이때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정당이 전부 다 정당이 나서야 됩니다. 정거보전 신청하고 정당이 다 해야 됩니다. 정당이 나서는 거하고 개인이 나서는 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너무나 무능한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자기가 옛날에 부정성에 약간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용서를 빌고 비는 거는 빌고 이거 정거보전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자기가 진짜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입을 다무는 거는 뭔가 적어도 이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찝찝한 거예요. 지금 국민들에 의하면 헌법개정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헌법개정보다 이것이 더 급하다 이것부터 정리를 해놓고 해야 모든 것이 정당성이 확보되는데 이걸 내놓고 한다 제가 그 정당성은 인정 못 받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계획서 요지를 달아놨고 요지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이거 유명한 조혜주가 나옵니다. 성무과의 주무과장입니다. 이 사람은 실무 책임 총책임자로서 일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김호일이 있죠. 김호일이 아까 말도 안 되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이 사람 그때도 중앙성강이 있을 때 제가 봐도 싸움을 엄청 했습니다. 세상에 직급이 높은 사람 직급 높은 만큼 전문가가 돼가지고 선거법에 통달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 보고 선거법을 가르쳐주고 제가 선거법 위반을 하니까 제가 다 보고 그러면 어떻게 고위층이 선거법을 모르니까 당신 다 나가라고 소리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겁나네요. 이야 이게 몇 년도 자료가 2000년 전 7월 24일날 진행됐다니요. 20년 전 자료는 이렇게 다 남아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월드컵 있잖아요. 월드컵이 2002년도 일어났잖아요. 월드컵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이 여기에 사전 시합하러 가는데 원래 월드컵 축구선수를 위해서 투표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원래 대학교나 저런 데 큰 회사나 이런 데 투표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투표를 편리하게 해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월드컵 축구장의 선수들을 위해서 투표소를 설치했어요.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월드컵 선수들이 또 그렇지만 안 된다. 그 사람들 사전에 밤중이라도 다른 데 투표소를 만들어 놓고 하도록 해라. 차에 실고가 몇 명 안 되니까 해라. 이러는데 개의 선거법이 변하고 불법 투표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법조문을 제시하면서 김호영 씨가 나한테 엄청나야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솔직히 실력이 우리 밑에 노조위원장보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상태였어요. 여기 보시면 추가국이 개연합니다. 이거는 그런 반대도 불구하고 16대 17대 다 써서 다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이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앙선관회가 늘 기계장치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거 중앙선관회가 자기들이 시행한 공무입니다.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위불로 투표지를 구문하는 투표지 분류장치 투표지 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 제어형 컴퓨터의 통합 시스템으로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형 컴퓨터는 각각 일대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전산조직 컴퓨터 시스템은 반드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제어형 컴퓨터 안에는 소프트웨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중앙선관이 있는 전자계표기는 기계장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게 참 우기는 걸 보면 진리 정도 진리 정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우길 수 있지. 그러니까 기계가 제어 장치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그러니까 노트북이 연결되는 구조였다가 처음에 처음에 데스크를 썼습니다. 데스크를 쓰다가 나중에 노트북을 썼어요. 노트북을 썼는데 삼성이나 LG를 썼으면 좋은데 중국제 갑산 내노바르사가 내노바르사가 내노바하면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테 말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하면 선거소식이라고 이런 선관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국민들한테 궤도하는 공무입니다. 그 내용을 이런 2000년 6월 4일날 나간 선거소식인데 여기 보면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를 개발했으며 2006월달 지방선거 전에 전자개표기는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 방식은 현재 방식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의 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1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선관위는 현재 사용하는 개표기가 전자개표기 즉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장비임을 분명히 내부 공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시죠. 이거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줄여 가지고 그리고 저기 나오네요. 전자투표기 도입이 유지 개표 과정에서만 전자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기로 하고 이러놓고 자꾸 기계장치 이러낸다 여기 또 넘어갈게요. 선거소식기 본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런 내용은 처음에 전자투표기 개발 이미 완료했다고 나오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본인들이 이름을 쓰네요. 전자투표기 네.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쓰네요. 네. 그때는 전자투표기를 했습니다. 선거 무효수생이 걸리니까 직원들한테 막무가니 세뇌시키는 거예요. 투표지 볼륙이라고 지금 그때 문제 되고 나서는 이름을 뭐라고 투표지 볼륙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볼륙이에요. 이야 멋있다. 완전 이거 보면 맨날 독일의 히틀레 시대인가 사람을 세뇌시키는가 완전 그 전술을 쓰고 있다 이게 난 독일 히틀레 전의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이번에 20일 때에서 보니까 완전 전의대의 그 모습 그대로 보인다 이게 저기 우리 선관일은 전자투표 개발에 착사해 현재 은행에서 행운 기계를 이용하여 터치스크린 방식을 여기 있지 터치스크린 이제 아시겠지요 은행에 돈 찾을 때 써 네. 저기 불안도 있네요. 전자투표에 대한 불신이 사라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전자투표 저기 사원에 후보자 측에서 컴퓨터 초작의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선거의 결과에 선거 과연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해야 합니다. 이거 몇 년도 2002년 6월 달에 이미 이게 12년 전에 이미 예언적인 의미를 18년에 당연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자투표 전에 아까 스위치로 일본 후보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전자투표기는 1번 2번 후보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나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전자투표기 1번 2번 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우니 네. 그러면 어려우니까 전자개표기를 씁시다. 네. 그건 하나의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개표기를 씁시다 하는 통보네요. 밑에 보면 공직선거에 전자투표기를 전면 도입하자면 전국적으로 약 4만여대의 전자투표기가 필요하고 여기는 1500억가량 예상이 들게 되는데 통상 2년 이야 참 지금 1500억이라 하죠. 이거요 행정 독립정상망을 만들고 하면 1조 더 듭니다. 그렇게 1조 덜해가지고 장비성단은 그거는 진짜 우수한 소리예요. 투표수 수급하면 돈이 더 안 듭니다. 절약됩니다. 그러고 인건비도 주니까 네. 내수 촉진에 또 네. 이건 진짜 웃기는 이제 여기 나옵니다. 전자개표기는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선을 다 끊었는데요. 전자투표기의 도입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하려고 자 합니다. 이래놓고 제가 여기 밑줄 끊은 것만 말씀드릴께요. 나머지는 독점하니까 우리 선관위는 우선 전자투표기의 도입 전단계로 투표 방식은 현재 방식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 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 활용으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환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1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개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확하게 전자개표회를 전자시스템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니까 내부적으로 전자개표 했었구먼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공문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투표지 분리기를 하잖아요. 범죄예요. 이 내용은 자기가 지금 고칠 수가 없습니다. 확정돼서 이미 흘러가버습니다. 법원에서도 못 고칩니다. 국회에서도 못 고칩니다. 기록이니까 이게 그대로 구도가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탄핵 증거예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은 다르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땅 장기처럼 국민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지금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고 이때 전자개표회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건 완전히 확정돼 있다는 내용을 모르고 언제든지 바꿀 줄 아는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불가변성. 이건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봤죠. 불가변성. 바꿀 수가 없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선거소식회는 그때 대통령 선거 전에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 3일 전에 또 이 선거소식회를 또 국민들 계도용으로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 내용이 유사하게 제가 밑줄 거에요. 밑줄 건 이 보세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지금 계도 되는 거예요. 중앙선관인 개표의 정황성을 확보하고 투개표 전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 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 방식은 현재 방식 그대로 유지하되 우선 개표가 왜냐하면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개표기를 개발하여 지난 6월 지방선거가 8월 8일 보궐선거에 적응하여 개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몇 년 또 이것이 2002년 12월 16일 네. 기억나시죠. 6개월 17일 이후에 또 다시 또 나갔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전에. 그 다음에 사후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중앙선관위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저거 예비심사보고서를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요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중앙선관위가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개표사무관리를 전산조직에 의해 실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해서 개표기 전산조직 973대를 구입해서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산개표기 소위 투표지 분리기가 바로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 제278조에 어강할 때 불법 장비로서 사용해서는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요지입니다. 요지인데 뒤에 또 나옵니다. 실제 공문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예비심사보고서 있죠. 이제 중앙선거관리원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했거든요. 한 내용 중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발췌는데 이거 보십시오. 개표 사모관리에 전산조직 간 실시는 전산조직 간 실시를 안 했습니까 실시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보정 방지법 그것 때문에 일이 길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이 됐는데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13대를 구입하여 활용한 바 있습니다. 여기 이게 278조 규정이라 아니었습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부칙 5조가 돼야 맞습니다. 나중에 국회의 전문위원실에 조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중앙선거관이 확인한 바에 하면 278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이 조문도 거짓말로 국회의 보고 제278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로 대치돼야 되는데 부칙 5조로 하면 난리 나지요. 부정선거 밝혀지니까. 일부러 안 그래.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2004년도 일반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제 우리 예산 얼마 주세요 하고 사무총장이가 설명을 합니다. 그때 또 보고를 합니다. 아까 앞에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회행정안전의 전문의원 보고에 이청인더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는 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에 실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했다고 했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자개표기 구입 비용으로 20억 3,100만 원을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산개표기 소위 투부시 별개가 바로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25조 및 동법 제278조에 의거할 때 불붙장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거의 같아요. 아까 예산 여기하고 앞에 검토보고서가 똑같았어요. 이 정도 하시죠. 네. 여기 이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은 사실 근거해서 사실대로 인식하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용의 핵심은 네. 전자개표기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샀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20억 원어치 한 번 또 샀다. 재산감이니까 5년 소고 다시 또 교체하고 5년 소고 개정 계속 기계장치라고 이기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구입을 했다. 네. 문제는 2002년부터 계속 발생했고 계속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자개표기 이 전자개표기가 2002년부터 문제가 된다. 그런데 그 2002년부터 문제가 됐으면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는 컴퓨터 관리는 없다. 네. 소프트웨어 관리는 없다. 기계장치 불구하니까 계속 밀어붙여 계속 사용돼 가지고 이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커져야 된다. 3도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여러분 유튜브 방송단 아니었으면 이거 폭로가 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대표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002년 12월 19일 대선 개표방송 캡쳐 자유 4번 1분데요. 이게 무슨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드렸냐면 KBS MBC 방송사에서 전자개표에 대해 공모한 내용이면서 중앙선거관리 공모가장의 전자개표기 공고를 보는 완전한 전산조직입니다. 전자개표기로부터 레인이 설치되어 실시간 중앙선거관리 서부로 개표 자료를 전송하면 중앙 서부는 실시간 언론사로 전송하여 개표방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 중앙선거관리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불리기라고 하며 개개장치라고 한 것은 허위 주장임이 공개 증거에서 확인됐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KBS의 선거 MBC도 포함되네요. 네. 선거 홍보방송에서 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전자개표기 전자라는 걸 발언을 했다. 네. 조혜주는 개표기에서 선관위로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집계해가지고 정리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개표기에서 바로 바로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인터넷 전송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실시간 전통이 되니까 국민들은 더 빨리 알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러 장점만 포장해서 얘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바로 제가 드릴게요. 잠깐만. 네. 제가 드릴게요. 아. 이거입니다. 이거입니다. 됐습니다. 네.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엔컴한테 영지영 씨가 나와 지금 전자개표기라고 오랜만에 뵙니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 약간 흐려졌는데요. 그 편이니까 은기영 앵커가 전자개표기라고 전자개표기 자랑을 엄청 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한 건 아니겠죠 네. 방금 이제 중앙선관에서 요구를 하고 하니까 이제 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핵심 뉴스고요. 네. 처음 도입 때가 광범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처음이니까 네. 여기 보면 또 또 나옵니다. 여기 이제 김주환 앵커가 나와가지고 또 막 전자개표기가 어떻고 빠르고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개표 홍기섭 이제 앵커가 나와가지고 계속 하고 김주석 앵커가 나옵니다. 여기서 전자개표기 도입이 돼서 예상한 대로 개표가 빠르다고 진행되고 이따가 하면서 그다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나옵니다. 네. 네. 공시를 합니다. 전자개표기가 못하는 것을. 네. 공시하는 내용은 전자개표 시스템이고 컴퓨터가 결과를 바로 읽어 네. 손으로 쇄고 컴퓨터가 있네. 컴퓨터가 있네요. 네. 기계장치가 아니고 노트북 같아 보이지 않는데 당시에는 데스크탑이었는데 데스크탑입니다. 옆에 데스크탑이고 여기 이제 투비지 볼링이고 이 때만 해도 노트북이 상당히 고가니까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전자개표 위에 가로위로 컴퓨터 플러스 모니터 플러스 투표지 분류 네. 전산조직이구나. 그리고 컴퓨터 안에는 제형 컴퓨터 안에 운용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그 케이블로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고 투표지 볼링이 연결되어 있고 게다가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내고 실시간 보내고 실시간으로 보내고 실시간으로 보내고 가막 가막히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qr코드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분이 네. 메일을 보내가지고 3,505대 이번에 컴퓨터가 현장에 깔렸던 게 네. 그거를 IT요원들이 관리를 했으니까 그 관리한 사람들도 그 뭐죠 투표지에 낙인 직인이 안 찍힌 인쇄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네.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네. 네. 그 사람들이 제보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뭐 나오더라고요. 고려할 것이라고. 이게 넘어가면 친절하잖아요. 암병도 홍보 실장인데 홍보 과장님이 되게 못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전자교평이 전자교평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공신하는 거예요. 공신을 한참 하세요. 네. 더욱 마음으로 다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래 이제 선진하고는 이제 이게 나옵니다. 리포터가 나와 가지고 정읍 씨 몇 표 김길수가 몇 표 이해창이 몇 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김준석 앵커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 지금 전해드린 중앙선관위가 공식 직계한 이 시간 현재 지역별 득표율이 되겠습니다. 바로 김준석 앵커가 자 이제 본격 개표 방송이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으로부터 시간별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계차 연결합니다. 하면서 이제 다시 조예주 선거 과정을 만드는데 이 조예주 조예주 확대해 봐시죠. 이렇게 아 저분이시구나. 그런데 네. 저는 이름을 오히려 더 알고 얼굴은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처음 보는 거예요. 저보다는 나이가 한 살 적어요. 25년생이에요. 네. 네. 약간 낮춰보시죠. 역사 속에 있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일관적으로 일관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게 이번에 빨라졌다. 기자 개표가 도입으로 빨라졌다 빨라졌다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빠른 걸 원하는 것보다 정확함을 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개표는요. 개표의 이념이라고 했어요. 개표 원칙이 돼가지고 이념은 정확성입니다. 그 정확성을 약간 문제 있게 만들면서 신속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럼 그건 이 과연을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 독일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당하고 그냥 바로 그냥 숙일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부정성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수협하면 이거 전산장필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자꾸 코로나 이제 이거요. 네. 조혜주 선거과장의 안녕하십니까 득표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라는 게 김준석이 그러니까 그러게 조혜주 중앙선거의 선거과장 이게 지금 현재 개표는 순조롭게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결과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난 6월 13 지방선거와 88 재보궐선거에서 성능이 입증된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360대 도입하여 개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입니다. 그러고 개표기 한 대 시간당 만 매 내외의 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700만 매 가까이를 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들 제가 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결국은 이 전자개표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라키드라든지 그런 데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결국 주황선거관리원에도 이런 업체들이 계속 광급 물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 길로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그런 이게 이제 양이 많고 금액이 많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금액은 적고 양은 적거든요 양이 적는데 그 내용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밝혀내야 되거든요 금액을 왜 넣었냐면 무슨 비행기가 있었는지 뭐 이렇게 수수가 있었는지 하면서 공개 입찰이 바로 됐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고 이제 이런 추시를 하면 9시경이면 대략 40% 정도 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구조사 결과 박빙으로 나왔기 때문에 개표가 다소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자전가까지 개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김준수 앵커 묻습니다 자전까지 개표를 마무리한다는 말은 9시면 당선자 윤곽이 대강 드러나고 자전이면 당선자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조혜주가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직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모르니까 대통령 선거의 개표는 244개의 개표소에서 960대의 전자개표기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레인을 통해서 통해 중앙선관이 서브로 전송하면 그 합계를 내어서 중앙선관이 홈페이지에 비얼타임으로 방송사에 제공됩니다 오늘 나와 똑같네 오늘 나와 그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깐 김준수 전자개표기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표를 세고 그 다음에 집계를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일렬의 과정은 있지 않았나요 없었습니다 아 그럼 전자개표기로 그냥 체크하고 다 끊는다 수개표는 안 했다 아예 안 했으면 그랬어요 내가 보장생각을 내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 컴퓨터를 아는 사람들은요 노트북에서 하든 서버에서 아니 여기서 제대로 된 정보를 날렸다 치고 서버에서 손쉽게 그냥 몇 프로 바꿔도 되고 몇 프로 더 넣어도 되고 그냥 숫자 누르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데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조작이 간단한지를 바로 아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가 또 수작업이 이걸 이렇게 하다가 수작업을 언제 다시 또 넣었습니까 그걸 뭐라고 개수를 다시 하는 거 이제 이렇습니다 원래는 수작업을 하고 저걸 사용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이제 사기친 거지요 전자교피를 사용만 하고 수작업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때 노조인장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선거 때가 선거를 개표로 전날 딱 때문에 이랬는데 야 수작업 할 필요 뭐 있어요 전자교피를 정확한데 법상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그게 권유주의 치셔야 되니까 가능하게 그러니까 뭡니까 밑에 있는 국가정 직원들은 그거 뭐 그거 그러면 안 되지요 내 노조인장이 그러면 안 된다고 싸우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어떻게 되냐면 승진이 완전히 끝날 겁니다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천사 노조인장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당시 그거를 했지요 부정선거 투쟁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완벽한 전산조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했으면서 지금도 인터넷망을 또 안 썼다 전자교피를 안 했다 또 국민들이 이거 문서하고 갔습니다 국가기관이 저 행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문서의하는 행태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헤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혜주는 지금 내 방송 안면을 보면 지금 사표내고 떠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위촉을 했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혜주 상임위원 오실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거든요 저는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나중에 위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계속 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알았으면 쫓아갔지요 아주 반대가 심해가지고 네 쫓아가도 한나라당에서는 저를 밀어내버립니다 왜 밀어내놓으면 제가 강남 선관위 근무할 때 최백열 대표가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 야당에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선거관련에서 고발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선거관련의 직원들도 고발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 이름으로 내 직위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 최백열은 진짜 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좌관이 한국석구 관련한 보좌관이 어정부고에 대해서 책임진다면서 징역을 받아보는 거예요 어제가 나중에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최백열 대표는 나갈이 됐죠 그 다음에 정치심문이 끊어잡붙죠 그런 큰 사건이었고 네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저 인적사항을 한나라당 출입하는 센터에서 출입했으면 안 되는 사람을 덕치고 내놨더라구요 저는 신분증 내면서 한나라당의 이 직 자료를 가져왔다 네가 이거 한번 물어보자고 왔더니 당신은 한나라당의 출입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아니 신분증은 청와대도 출입하고 다 했는데 이게 뭐냐 하겠네 당신은 최백열 대표를 죽인 사람이었어 절대 출입 못해 그래가지고 좋은 정보를 갖다 줘도 그 사람들은 정보를 내버렸는 거야 그런 경향이 빠졌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완벽한 저거고 또 이거 공시안 내용에 반대되는 고문 집행한 것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조작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음에 다 찾아내가지고 또 방송을 할 겁니다 응 이제 이제 요거는 78년도 이제 중앙선관위 국정남사장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정의로로 나갔습니다 응 이제 부정선관이 치러진다 사실은 그때 밝혀졌지요 밝혀졌는데 그때 그 행정안전위원의 여야 간사들이 그 부정선관위임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보좌관들이 부정선관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이렇게 보좌관이까지 했습니다 응 하면서 그 다음에 정의를 신청한 국회의원 그 보좌관들이 주축을 내가지고 그 하교를 했습니다 하교를 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집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기다리고 있다가 뭐 소식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명수 의원이 저를 정의로 신청했거든요 네 정의를 신청했는데 그 부정선관을 밝히는데 국회의원이 4명이 투입됐어요 정의를 3명 신청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명수 의원한테 저는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조사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다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것도 이명수 의원이 없었지요 보좌관이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고 이게 아 이게 다 할랬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고발도 하고 밝혀내야죠 그게 아니고 뭐 정치인들이 저도 많이 다치고 해서 그때 때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이명수를 찾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고 우리는 목까지 날아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거 투쟁하는데 당신들이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필요한 투쟁하는데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고 다 해 놓고 지금 뭐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선대 정치인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못하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원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목까지 날라가면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당 간사를 찾아갔어요 이거 국정조사하고 해야지 왜 이러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딱 다운 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고 안 돼가지고 안전행정 안전위원회 민원장 찾아와요 윤장님 이러면 됩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잡아줘야지 계속 부정성을 방치하실 겁니까 이러면 이런 말 한마디 안 하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걸 묻어버렸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이게 2008년도 국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로 옛날에 조선시대의 사초입니다 민주주의니까 국회에서 관리하는데 중앙선건의 전작의 표기가 전산조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하여 중앙선건의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투표시 분류하여 기계장치라고 한 것은 허위 주장형이 공개 증거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2008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된 내용이 폭로가 됐다 폭로가 됐는데 국민들이 몰랐다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보도통제였습니다 네 자 지금 국회에서 이 정도 나오면 매일 언론이 보태가지고 계속 특별하게 됐는데 다 맞았습니다 지금하고 똑같네 다 맞았습니다 철저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사태가 아주 그냥 정말 생소한 특이한 일이 아니었고 계속 관행이 관행이네요 관행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몰랐다 뿐이고 국민들은 계속 있었던 일이다 계속 있었던 일이다 부정투표는 이제 이해가십니까 네 지금 방송을 덮고 있는 국민들은 좀 분노가 일어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감정적으로 철저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왜 수정하고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 참 딱 가네요 국회의원대는 수정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익당에 가진다니까 네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내용은 여기 다 있습니다 이 법 내용을 한 내용을 제가 추려서 이걸 이제 이 내용은 그대로고요 제가 이거 분석을 해놨어요 여기 위증확인 이건 제가 분석한 겁니다 네 분석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중앙선관위는 부치고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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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 조영식 사무총장인데 95조를 하면 정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부정선관 터질까 싶어가지고 정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 부치고조를 말하는 것으로써 부치고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선거법 278조 전산전쟁에 대한 투표점 개표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며 위법행위를 은폐하는 업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개표를 묻는데 자꾸 터치 서클린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또 모래요 터치 서클린 것들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엉뚱한 말하냐 가니 하고 이제 말이 오고 갔어요 오가면서 그 위증하기는 내용이 뭐 가면 투표지 분리기를 부치고조에 개발되었으며 터치 서클린 개발 여부를 질문하는데 직답을 회피하며 전산조직이면 대선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제 178조에 개발된 것이라고 대법원과 헌재에서 판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판결문에도 개표기라고 명칭으로 사용하였으며 개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것으로 누가 봐도 전산조직인데 기계장치라는 허위 주장을 대법원과 헌재가 대법원이 하고 헌재가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여 허위 재판한 것을 은폐하려고 반사적으로 유정하여 완전히 그렇게 법원하고 웬명하게 되었는지 국정감사 때마다 쪼잇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완전히 쇼를 뭡니까 제가 코미디를 연출을 했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에서 한 번 얘기 좀 이때도 이때도 대법원에서 어쨌든 감췄네요 이때도 이때도 감췄지요 이번에 감춘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겠네요 이상할 게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이제 모르고 대응하면 그냥 지나가버리겠네요 네 이걸 알고 있으면 이때도 이렇게 대법원 대법원 헌재까지도 무마했던 적이 있었다 아니면 이번에는 돈은 안 썼겠네요 그럼 이걸 알게 되면 이제 국민이 아닌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진짜 국민이 아닌 노예로 전락되고요 이제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안 된다 하고 대법원에다가 경쟁해라 선거무조선은 진행되지 않았냐 다 경쟁 판결 내라 하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미안하다 내려오세요 국회의원 전다 다시 다 그만두고 다시 선거해요 딱 이렇게 국민들이 만약에 5천만이 전문다 그러면 어떻게 조용히 끝난다 이게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조금 쉬었다 나갔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그런 선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데 네 당시에 조해주 선거과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네요 상당히 그랬죠 아까 고문 결제 라인도 보여드렸다니 실제적으로 김호열 씨는 오히려 실무자가 하는 대로 다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선거과장이 원래 완벽하게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와가보니까 20년 정도 흐르는데 지금도 조해주잖아요 조해주죠 지금 조해주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유명하신 분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예 근래에 막 뜨거든요 네 조해주 조해주 모를 사람 없을 건데 조해주가 사실은 2000년대 방금 내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부정성 가하고 자기가 정직한 사는 것 같으면 조용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나중에 범죄가 드러나고 재피가 가는데 전반 문재인 5구 선거 때 또 참전한 한 번이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선거 경선 부정이 있었거든요 경선 부정이 있었죠 엄청난 경선 부정이 있었는데 아시구나 저도 정확하게 전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조해주가 거기서 문재인 선거운동한테 들어가 일을 해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그런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공명선거가 되게끔 경선 부정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조해주 씨가 맨 처음에 그게 의심을 하는 데는 몇 년도 선거였습니까 조해주가 의심하게 된 건 선거 과장 때부터 2002년부터 의심했어요 왜 의심이 한다면 제가 그때 노조 위원장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전자교폭이 못 속였습니다 아 못 속였는데 속이고 방송하고 틀리게 공문도 완전히 허위 공문을 만들면서 속였는데 그 때 드러나가지고 아 이 친구 진짜 질 나쁜 친구구나 이런 것을 알고 했고 아까 저 개폭이 평가할 때 그때 하는 행위 네 노조 위원장 때문에 내가 사실적 그런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려는데 말도 하기 전에 노조 위원장 때문에 못한 데가 싸움이 붙었는 거예요 붙었는데 그런 행동을 보면 부정선거를 처지르고 만행을 처지고 또 남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진짜 상임은 안 됐으면 몰랐는데 완전히 걸려버렸는데 이번에는 좀 큰 것 같아 그 부정선거를 한 자를 또 자기 그 선거 요번에 5구선거 대선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 그 캠프에 있다고 조혜준을 선거관리원에 중앙선거관리원에 상임위원으로 위축을 해버리거든요 이거는 지금 상식점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임위원이 거의 최고입니까 장관 것보다 조금 늦지요 총리급 우와 직급은 엄청나게 그러면 저는 호도 못하면서 네 저는 좀 극한 게 네 그냥 상임위원하면 뭐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야당이 저렇게 지난해에 조혜주 상임위원을 임명할 때 저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할까 아니 야당이 반대했으면 다시 해촉시키고 위축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야당 행동도 지금 진짜 저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싶었다 지금 그럼 상임위원은 국민들이 궁금하실 건데 네 직제상 말씀드릴게요 네 중앙선관위원 국민들의 위원이 있습니다 세 명은 대법원에서 지명한 공무원 지방법원장이나 변호사 이런 세 분을 지명하고 지정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또 세 명을 또 지정을 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변호사나 주로 법조인을 많이 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또 세 명을 또 지명하거나 위축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청와대에서 위축한 조혜준은 위축한 사람은 세 명 중 한 명은 상임위원이 됩니다 상임위원은 상근하면서 사실상 중앙선관위 위원장 하는 일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실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대법원하고 국회하고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제 세 군데서 위축을 들어오니까 참 공정하게 가겠지 삼각관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청와대에서 찍어 찍는 거에요 찍어 이사람이 상임위원 하니까 딴 데는 상임위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찍어놓은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을 다 관장하고 있어요 사무총장이 밑에 있으니까 관장을 하면서 하는 그렇게 행직적으로 보면 참 공정을 지키는 건데 청와대에서 내려온 사람이 실질적인 일이라니까 뭡니까 청와대 하부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그냥 이번에는 만일에 어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전개가 돼가지고 만일 수사를 받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총책임자는 그분이시겠네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해당 부분은 또 업무 관장상 해당 부분은 또 조회자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다 보고도 본인이 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브 시스템이나 이런 결제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업자한테 그냥 그런 것도 위원회의 보고를 다 하니까 다 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거의 톱이구나 톱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톱이죠 대법관은 상징적으로 좀 있는데 그래도 법상 관장에 대한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니까 그렇죠 임명 과정에서 야당들이 많이 반대를 했구나 이게 이제 어떤 다음에는 선거관리는 사무국은 선거직 공무입니다 일반 행정 공무입니다 그 위에 장은 법관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그 중에 이제 중앙생관의 상임위원은 청와대에서 내려온 실질이 힘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게 중앙생관의 사무국의 한 라인 법원의 한 라인 청와대의 한 라인 이때는 면타합이 실질이 힘 있는 자가 이때는 삼중구조예요 그럼 예전까지는 상임위원은 주로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상임위원은 그 검찰 출신이 많았습니다 검찰총장은 그런데 청와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원이 업무 집행하고 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네 조회주 상임위원이 밑에서부터 올라간 사람은 난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이 반대할 때 제가 도도를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뭔가 아니까 뭐 대통령의 최척헌이다 그래서 난 정치인 출신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와다 보니까 정신 아닙니다 그런 출세기를 잘 잡으셨던 그런 경우구나 네 그 친구는 머리가 영리한 것 같아서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어떤 경우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같이 일을 해봐서 하니까 부르토 자식으로 일을 해요 내하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충직하게 보냈 내 위에 국장으로도 근무했고 국장 근무할 때 내하고도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냐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돌적인 이런 행위를 많이 해요 아주 위사람이 좋아하는 네 그렇겠네요 저 같은 사람은 좀 따지는 스타일이니까 우사람이 절대 싫어하고 인수인계 되는 사람이에요 저 조지매라는 그런 스타일에 완전히 반대되는 스타일이 지금 부딪혔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선거 조작에는 네 그렇게 굳이 머리가 필요 없고 그렇지 우사람 시키는 선거 조작은 어려운 게 아니다 간단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조돌적이고 권위가 있어서 밑에 사람을 찍어누르는 그렇죠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선거 조작에는 더 적합한 인물이다 더 적합한 인물이다 그런 거예요 야 너 나한테 밑비면 죽어 승진 못해 까불지마 공무원들은 그런 놈은 머리 박습니다 속된 말 머리 박고 있습니다 머리 다 그려지네요 그려지지요 네 제가 갖고 있는데 저 이야기를 안 들으면 선관위 법 구조를 보면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거는 진짜 허상의 보다 조회주라는 인물을 처음 들었을 때 상당히 머리가 좋고 국민들에 대한 어떤 조작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머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스마트하고 계산을 잘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저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그게 스타일이 왔는데 저는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을 같이 해본 사람의 증언이 가장 확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회주도 저를 안 가뜨리려고 했어요 같이 건물면서도 밑에 있으면서도 제가 이야기하면 조회주는 저를 높았지 했지 왜냐 내가 솔직히 말해 전혀 전혀 같이 하는데 직급만 높았지 진짜 어린애의 수준이었다 그게 그래서 그랬더니 조회주도 알아요 내가 하고는 경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운동도 잘하지 모두도 다 잘하지 그런데 직급만 났다는 거밖에 없었지요 직급이 많은 게 아니거든 능력이란 따지면 내가 볼 수 없었다는 근데 아까 저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때 강하게 야당이 반대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당당당이 반대를 반대를 했는데 네 그럼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인 거잖아요 한나라당이 네 속았어요 속았는데 속은 사람이 나서 가지고 왜 내려서 속었냐 하고 끝까지 갈봐야 되는데 뒷심이 없어요 뒷심이 거기가 뒷심이 없죠 야성이 없고 뒷심이 없어요 네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저도 우리도 생각하려는 직원들도 화가 굉장히 났어요 왜냐 우리가 힘들잖아요 부정생활 자꾸만 했는데 우리도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지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그때 근데 이번에 뭐 청와대에서 선임을 할 때 그때도 선임이 아니고 위초 위초 근데 그때도 반대했던 내가 보도로 통해서 한 거는 그냥 보도는 다 그렇게 도배래가 돼 있잖아요 도배래가 돼 있잖아요 네 조혜주 상임위원이 가는데 네 그 언론들이 또 초기 있잖아요 네 이분이 그렇게 신임을 받는 최척근이다 아 네 이렇게 하니까 그 최척근이라는 이야기는 뭐 원래 최척근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성장 대통령이 성장하면 이제 그 과정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도 네 구천적으로 생긴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림이 딱 그려지면 어떻게 해서 조혜주가 제가 볼 때에는 개가천설을 못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거에 관한 전문가로서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으면 경선 부정도 맞고 그 드루킹 사건 있잖아요 드루킹도 맞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전지 경선 부정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드루킹 내버려 두고 조혜주가 무슨 일을 했나 그 말이에요 부정성은 누구 말대로 더 하도록 했나 그 말이에요 그거를 국정감사장에 따지고 검찰이 이잡듯이 잡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을 잘하신다는데 막 이런 부분 간과하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팍 상내라는 부분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참 뭐 조국사건하고는 뭐 비교가 될 수 없잖아 비교가 안 됩니다 조국사건이 일개 조그마한 사건인데 이거는 뭐 전체 조국사건은 기본적으로 조국가족들하고 얘기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낙동강의 그냥 이력편주하고 같은 맞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의 일탈이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중앙지나 이런 데 기자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조국을 취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도 참 기자분들이 저렇게 그 취재 열기가 참 이 나라를 그래도 지탱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큰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자분들은 저가 팩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모르는 건 좀 못 확인해가지고 기사성은 멋지게 쓸 수 있죠 그리고 꼭 뭐 이렇게 강하게 안 하더라도 네 이런 사건 찬반 정도가 이 정도다 네 이렇게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기자가 없어요 한국 기자가 있었습니다 네 18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부정선거 당하고 하고 나니까 민주당 정책위 위원장이 저로 전화가 왔어요 나는 진짜 암만 봐도 부정선거를 알 수가 없다 나한테 부정선거가 뭐가 있는지 좀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 증거를 다 가져왔어요 설명을 다 해드리고 설명을 그때 한 오븐아웃에 전화가 왔어요 응 한겨레 그 기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 왜 내한테 전화를 하냐 이렇게 아 지금 만나고 싶다 왜 이렇게 아이고 한 대표는 기자들 속에 어떻게 정보가 알려졌나 정신집착증 한자라서 취재하지 말라는 이거 고문이 퍼뜨려 나가지고 당신이 정신집착증 한자인지 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만나잖아요 어이가 없더라 정책위 위원장한테 기자분이 하나 허재형 기자 허재형 기자 만나고 싶다 가지고 같이 듣고 싶다는데 같이 어떻게 할까요 아 같이 돌아오래 딱 들어와 제가 30분 동안 계속 설명해 줄까 하고 나서 허위자 내 정신병자 맞아요 그렇게 손살을 하면서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정책위원장이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특정 좋습니까 이랬는데 허위자가 할 마음이 있냐고 묻더라 이렇게 아 좋지 그러네 허위자가 주문에 조건이 있다 나온 공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공문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당신 교육을 시키고 내가 얘기해가지고 내 거를 전달 줄 테니 멋지게 자기 글을 잘 쓰니 보도를 계속 올리라 그러니까 허위자가 좋아가지고 그것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글을 주었어요 조금 부분을 이틀 후에 한겨레에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나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전화가 안 와요 우리가 전화를 하니까 아유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깐 태스크에서 다 짠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면에도 못 나가고 인터넷에 조금 올려놓고요 보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사도 못 서고 아무것도 못 선다는데 간섭니다 지금도 만나면 죄송하다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 경선 이야기 좀 할 수 있습니까 아유 할 수 있지 네 그리고 황교안 씨 경선도 아십니까 황교안 씨 경선이 모르고 오시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 경선권이 몇 년이었습니까 5구 선거 있잖아요 19대 대통령 선거 네 그때 이제 안희정 이재명이 문재인 경선을 안 했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회원이 그때 좀 있었습니다 회원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사무실에 사무실에 사무실 대표님 요번에 이재명 씨가 사이다 발언을 하고 저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은 나라가 좋고 돌고 갔다 이러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1인 지하여 가지 마라 내가 중앙선관에서 단속하면서 그런 사람을 다 겪었다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니 가지 말고 신망만 나중에 하니까 가지 말고 부정선거 이거는 내한테 배우고 선거법이나 알아가 아니고 앞으로 후보자들 사무실에서 서분하고 이런 건 해라 자네 좋아한다 어느 후보자가 선거법을 알고 나가는 후보자가 있노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냐 그래서 비아라 할게 개웅은 해운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밑에 가가지고 내한테 문자 메일을 내놓아요 이재명이가 이런 사이다 발언을 하고 이런가 하고 인기가 최고다 내가 언젠가 이거 진짜 큰 실망을 할 건데 조금씩 경선 보정이 일어났는데 이재명이가 아름다운 경선이다 한다는 거예요 돌아왔나 내가 뭐 이렇게 했나 정치인들 사귀구나 했지 않냐 돌아왔나 더러운 놈하고 술 한잔 못 다치고 태태하고 돌아왔나 이랬더니 남자들은 돌아왔습니다 남자들은 좀 합리적이라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돌아왔는데 여성분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남편 같고 내 동생 같고 도저히 마음을 못 바뀌었다는 게 내가 계속 따라다니라 계속 따라다니라 여성들 일부분이 돌아왔어요 그거 보고 우리나라 한국 여성이 진짜 어릴 때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는 그것도 발견했고 그 경선 부정 내용이 어떠냐 완전히 조작이 됐어요 그 조작이 어느 정도냐 생각보다 해서 이제 우리 그 지역 단위의 몇 퍼센트 저걸 정보를 봤습니다 정보가 땅이 아니고 스마트폰 전화번호 있잖아요 우리 폰 휴대폰 전화번호를 받아가 전화번호를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RJ가 제 사람이 경쟁한다 아닙니까 그럼 안이재명 이재명 후보자한테 막 찬성하고 넣은 그거를 전산조작을 다 바깥치게 한 거예요 이재명한테 분명히 찍었는데 전산으로 확인하면 이런 사람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역입니까 전산조작 그 민주당에 맡은 그 사람들이요 그래 이재명이 지지했던 사람이 화가 머리 끝까지 경선 부정이라고 막 이재명이가 아름다운 게 완전 사기당이 온라인상으로 조작을 하구나 온라인상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내가 그래 야 정거를 다 수집해라 녹취하고 이거 휴대폰이 동영상 있으니까 다 찍어라 해봐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단체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선거물소사관한테 다 냈습니다 그 전거를 가지고 제가 문제는 뼈도 박도 망하지 뭔지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뭘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보니까 그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정선거 예를 들면 특정국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거인단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일상화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인들을 엄해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직선거법 안에 정치 여론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노조 연장할 때 다 뜯어고치라고 엄청 압박을 흘렀어요 선진국은 아주 치밀해야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잘못하잖아요 그 여론회사 망해봅니다 과태료 있잖아요 엄청난 과태료 감당도 못하는 때리가 망해봅니다 신용죄로 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났나 거짓말 엄청 하도록 아직까지 안 끊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회가 무고하고 무고 그다음 위정 이런 게 많잖아요 사기가 그런 거가 정당 안에도 만연되어 있는 거라 더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거인단을 만들어 통과시키라고 하면 다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어떻게 선거인단을 구성을 하고 지금이 보라고 경선을 하는데 그거 그냥 사이버상으로 그냥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엄청 범죄잖아 일반인 국민들 생활에는 그런 게 없지요 그런 게 없는데 경선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당원들 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죠 당원들 다수가 그런 것 같으면 야 너희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고 또 투쟁을 하고 이 당이 왜 이랬냐 내가 당비를 내고 있는데 안 돼야 되는데 당원들도 전부 다 그런 당원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내가 우리나라는 정당장치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정당법의 목적도 모르고 이끌어가는 정당이 정당이 아니라 이름만 정당을 빌렸지 사실은 폐거리 당판이 뭘까 하더라 그게 다순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냥 이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이 수준이니까 이 수준이니까 우리 정당 수준이 이 수준이니까 이 수준에서 이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 전자벽기 제가 오늘 들어보니 황당하지요 정당 안에도 만련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만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법도 개선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요번에 솔직한 말로 딱 깨어놓고 잔다 이게 다 밝히고 선거 다시 하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안 된다 이게 경선에 있어서 불법 선거죠 경선 불법 선거에 있어서도 여론조작이 같이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 규모가 큰 총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비슷한 논리로 또 여론조작이 같이 붙어있겠네요 이번 총선이 있잖아요 네 정말 대선 때 드루킹 사과에 났잖아요 네 이런 범죄도 다 잡아내야 됩니다 드루킹 그런 범죄를 철퇴를 가하면서 전국에 그런 조직이 있잖아요 철퇴를 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당 야당이 똑같이 그냥 맞는데 그냥 너무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드루킹은 드루킹이고 그것도 이제 다 처벌해야 되는데 멀리 가지 않고 당장 이번 총선을 봐서도 지지율이 네 지지율이 글쎄 그닥 이번 정부가 그렇게 잘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것도 대처 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조작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여론조사도 의무하게 해가지고 그 증거를 확인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다 표본조사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확인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중앙생각이니까 그것도 열심히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요즘 이제 인터넷에 지지율이 기사가 올라오잖아요 TV에도 나오지만 인터넷에서도 뉴스 기사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댓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댓글을 보게 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제 지지율이 70%가 넘었거든 지금 안 믿죠 안 믿죠 국민들이 그러면 길 가다가 붙잡고 10명 중에서 7명은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생각하면 뭐 5만 명 같으면 5만 명 해보고 5천 명 정도 여론조사 되었다니 그러면 여론조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5만 명은 했으면 최소한도 2만 5천 명은 확실히 그거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10% 안 되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표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뭐 조직적으로 10% 범인 내 저 사람들한테만 저거 사람들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샘플집단 자체를 우호적인 집단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아마 조작을 하니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마 아직은 의혹이지만 이번에 그 QR코드하고 그 데이터가 지금 수집이 된다면 불법적으로 수집이 된다면 그럼 국민들 중에서 민주당 찍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도 추려서 뽑아낼 수가 아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왔는데 저는 지금 어떤 것을 의심하냐면 이번에 사전투표가 10% 이상 더 높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미리 오면서 겁이 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증 이것도 위배주를 했지 않나 위배주인 건 넣어가지고 이제 가능하거든요 투표율이 100% 되는 것도 하기가 힘들죠 계속 투표수 하니까 투표를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 사람들 명단에 계속 뭐 한 5-6번 안 한 사람은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 그런 명단을 확보되면 그 신분증을 위반제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 명부의 명단에 다 그 사람들은 다 데이터가 다 있겠죠 원하는 건 다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안 하고 이번에도 안 하고 안 하던 사람들은 계속 안 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리스트만 따로 빼가지고 따로 빼가지고 조작에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요즘 뭐 위조 잘하잖아요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기계 넣어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또 안 나올 거고 네 그런 화일 그러니까 또 확인이 안 돼요 어렵게 그거를 굉장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나리오를 보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화일을 요번에 서버 화일하고 정말 대조를 하면서 최종은 그 사전투표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하긴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투표를 했느냐 실제로 했으니까 네 안 했는데 그게 한 몇 개만 나오면 뭐 위조비는 나오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나는 지금 아주 높습니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높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겠네요 찌꺼기가 안 남거든요 사람 돈을 주면서 하면 또 찌꺼기가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돈 주면 또 안 찍어요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한 방법이 네 아주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지금 찌꺼기가 안 남기고 이럴 가능성이 내가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 거기서 일을 해본 개움이기 때문에 안 잡히고 하는 방법 상당히 많을 것이다 어쨌든 깨축이지만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중앙선관위가 하는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래가 지금 제가 근무했던 곳인데도 의심이 충분히 많네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시니까 사실은 계속 법원에서 정보보전 신청하는데 전산조직 관련해서 기각을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판권 남용이에요 그리고 현재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유당 시대를 잡아요 자유당 시대의 방품은 지금 국민들한테 적용 안 됩니다 돈을 주도 그거 보지 안 찍지요 뭐 먹을 거 준다 자기 수준 나게 본 데가 아예 더 마이너스 지금 아사리 와가지고 고개 푹푹 숨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면 표를 하나 줄까 말다 했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 우린 의식인데 제가 봤지만 그게 많이 상상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참 이 선거가 정당이 정당이 뿌리가 워낙 이렇게 빈약하고 또 정당 내에 뭐 있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선악 개념이라는 것이 공정이나 이런 부분이 부실하니까 뭐 그래서 좀 했는데 뭐 뭐 하라고 저끼리 그런다고 국민달편은 그냥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다들 뭐가 하나씩 묻어있네요 다 못했습니다 때가 묻어가지고 못하거든요 사실 국민 수준은 엄청 높습니다 근데 국민이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면 검증하고 가는 절차 우리들끼리 의논해야 돼요 아 내가 무슨 후보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왜 어느 것과 좋아하지 이 정도 대화 토론하면서 아 진짜 이 후보는 유명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국민을 위해서 이때까지 많은 실적한 실적을 많이 내놓은 경험이 있더라 그럼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다면 일단 버려야 돼요 뭐 하버드를 놔도 옥스포드 놔도 정직하지 않다면 버려야 돼요 정직한 자로서 자기 희생을 잘하는 사람이고 어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 지금 능력이 좀 떨어지지 그거 괜찮아 우리가 가르치면 돼 이래가 해야 되는데 그건 서로 우리 대화가 안 되잖아요 뭐 자냐 오냐 이것만 보고 가르치면 완전히 엉뚱한 쪽으로 나는 거예요 자냐 오냐 보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은 자냐 오냐 보고 전화하니까 우리는 요래 요래 살자 하고 저끼리 이 여자가 꽁 잡고 왔는 거예요 솔직히 하면 이런 얘기 네 전작개표기 또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전작개표기 관련 그 프로그램 운용 프로그램 검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운용 프로그램 안에 아까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지요 그 프로그램에 해킥 해크가 들어와서 조작하는 언제든지 조작된다 쉽게 조작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2008년도 국정감사장에 또 전산학과 교수가 나오셔서 아니고 이경목 교수라는 분이 나오셔서 시험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행정안전위원 이명수 위원이 국회의원이죠 그분이 중앙순간이 사무총장에게 물었어요 전작개표기 아니 운용 프로그램 검증을 했습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 조영식 사무총장이 검증했습니다 그럼 그 증거를 지금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지금 현장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이겁니다 이건데 제가 중앙선관위가 전작개표기 검증을 했다고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증거가 검증 증거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부치고조 제2항과 동법의 278조 제6항을 위반했음이 확인됐습니다 부치고조입니다 278조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걸어놨냐면 중앙선관위가 하도 이상한 짓을 법원하고 잘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니까 두 가지를 걸어놨 거예요 비꼬라지처럼 이리 빠져나고 법조인들 이상한 해석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당시 조해주가 네 전자개표기가 해킹으로서부터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프로그램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검증을 하기는 했는데 진짜 검증이 아니었고 그걸 이제 국회의원을 속인 거죠 속인 거죠 국회의원을 속인 거죠 지금 이때는 국회의원이 다 속아 넘어간 거죠 속아 넘어간 거죠 네 조해주 조해주도 전자개표기를 개발하는 중국과예요 그러면 이거는 법에 의해서 검증조사를 검증을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섭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네요 그것은 선거과장 선거과장입니다 네 내용은 아까 여기 요지 그대로입니다 요지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제목을 보세요 투표지 분류기 입찰제안서입니다 검증조사가 아닙니다 검증서가 아닙니다 제목이 틀리고 내용도 틀립니다 내용도 보세요 국가기관 구별과장 해가지고 보세요 여기에 조해주가 국영장으로 나왔습니다 네 정결이 되고 이거 조직 직제를 어떻게 또 선거관리체제에서 못 바꿨는 것 같아 보니까 일본이 입찰제안서거든요 공인검증조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허위 공무원 공무원 국회의원이 모른다고 아니 비슷한 내용도 아니고 전혀 약간 살짝 줄여서 여기서 보면 2002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소스프로그램의 검증 절차에 대해서 주무책임자가 당시 조해주 선거과장인데 선거과장이 그걸 검증하지 않고 엉뚱한 입찰자 선거과장이 만든 이 자료를 국회의원한테 주고 국회의원은 그냥 검증했으면 국회의원은 보니까 내가 연락이 왔어요 또 과거에 이거예요 이거는 위증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제가 찾아갔어요 이명수 이명수씨가 이명수 의원이 전화를 했구나 당신이 이거에 제대로 소스프로그램을 제대로 검증한 거냐 이렇게 물었구나 내가 그때 전화를 먼저 했는 것 같아요 검증서 왔으니까 저거 경제가 의심스럽다 하니까 검증서가 왔는데 이제 자기들은 공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공헌이에요 내가 이거 허위다 위원님 어버님 어떡할 겁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내려보시면 그래도 어떤 내용 비슷하게라도 해야 될 텐데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보이소이 보이소이 입찰 제한서 평가 계획이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평가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위원장 선거관리본부장 조혜리 위원 관리부장 홍보부장 이상한 직위를 만들어 가지고 연수부장 법규제도팀장 정당팀장 전산팀장 막 이래 가지고 이 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이 어떻게 평가해요 공무원이 정말 그 말이에요 행정공무원이 뭘 우리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공무원 냄새가 안 나기 위해서 관리부장 홍본연수부장 직원부장 진짜 이거 완전 지렁직이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방식 네 평가위원의 임무 해 가지고 쭉 또 나오는 거예요 위원들 이제 이렇게 장 밑에서 장비 성능 테스트 이거 아니거든 운용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하드웨어거든 이거 하드웨어 된 말로 장비 성능 테스트 기술 제한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의가 없어 가지고 아니 의원님 이거 아닙니다 아니 그 의원은 이미 이제 물이 들었어요 물이 들어가면 어떤 물이 들었느냐 투쟁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아기니까 그냥 또 남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잠깐만요 내용을 보니까 평가를 하기는 했는데요 하기는 했는데 입찰을 선정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거예요 정확하게 됐느냐 정확하게 됐느냐 속도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운용 프로그램을 본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빠르게 정확하게 잘 되느냐 라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해킹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 없습니다 네 없는데 있다고 했고 엉뚱한 이걸 제출했다 네 제한요청상 충족도 프로그램 안정성 해놓고는 그럼 이 프로그램 안정성에 들어가서는 검증을 받아야 될까요 공인검증이 아니라 안 받았어요 네 말도 안 돼 아니 저거는 그 당시에 저 친구들은 공인검증을 어떻게 봤는지도 몰랐어요 살짝 모르고 했어요 그렇게 임자승이가 야 이거 해 와 저리 해 와 그러니까 업자들아 붙어 이렇게 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런 거는 어떤 종합선거관리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제도 있고 소프트웨이의 운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다 아니에요 이거 보면 여기서 투표지 분류 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전혀 없어요 여기 전혀 없어요 결국은 뭐 2002년부터 시작해서 그 주무 과장으로서 굉장히 잘 개발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큰 히트를 친 거네요 이번에 한 18년간 제가 개발했는 게 아니고 임자수위가 했는데 저 이거 전자교폐의 얘기를 내가 알기론 브라질 건을 뺏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런 거를 저런 거를 잘 뺏겨 강나라 거를 뺏겨 약간 고쳐가 아니고 사실은 은행에 가보면 위조 변족이 있잖아요 네 저거 달러 같은 거 위조가 많으니까 그 변족이 그건데 그거는 위조 변족이 혼자만 붙었습니다 네 그건 100% 정확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위조 변족에다가 컴퓨터 붙였어요 운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면 100%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뭐 전사나 교수단한테 물으면 말도 하지 말아야 그런 걸 모른다는 식으로 그래치려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홈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아직도 확 감이 안 오거든요 이번에 보면 감이 안 오거든요 노무현 대선 때죠? 네 노무현 대선 때 하시죠 네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그 운용 프로그램 조달청 그 공개입찰 자료를 먼저 보고 이거를 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네 공개입찰 자료를 먼저 넘어가지고 그걸 보고 확인하시고 그 원리를 알고 이걸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네 잠깐만요 202p 네 여쭤갈게요 네 기능 네 됐습니다 그 조달 이제 정작협회가 정부 조달 물품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조달 물품으로 관리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공개입찰하고 그다음에 다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에 대해 조달청에서 전작협회의 물품 분류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이 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고 나니 곧 3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전작협회의 에 대해 조달청 상품검색 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이를 투표지 분류이라고 하며 하여 모델 HDP2500으로 분류하며 한글 분명은 전자투표 시스템 영문 분명으로는 일렉트릭 보팅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어 초달청에서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이 아닌 단순히 기계장치라는 주장한 것이 허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침 5조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불량 장비로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데 이제 한번 요약을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조달청이라는 게 물건을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조달청에서 그 많은 장비들을 관리를 할 때 관리를 할 때 무작위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분류 코드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제 분류 코드가 있는데 자제 분류 코드에 전자개표기를 구입해서 분류 코드를 부여할 때 네 이것은 그러면 단순 기계장치가 아니라 통신 컴퓨터 장치로 분류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류를 할 때 조달청은 전자개표기는 컴퓨터 장비라고 인정을 한 셈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요지를 좀 읽어 드릴게요 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에 의하면 투표지 분류기와 하드웨어죠 제형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와 전산회환 운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산조직이 명백하고 혼표와 무효표는 투표지 분류 기준 운용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기계장치라는 주장이 허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오조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불법 장비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뭐 분류 뭐 어떤 거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내용이 아니고요 장애들은 관리에 무슨 뭐 분류 뭐 이런 거고 그럼 그걸 한 번 더 요약하시면 네 주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주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뭐 1 전자교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로 내용입니다 네 전자교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로 전자교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구입대산 장비 및 용역해 가지고 650대 투표지 분류기 하드웨어 650대 지방선거 때 그때 1차 개발 수량 400대 단 계약업체에서 수량을 초과해야 제작실 추가 납품 가능 2차 개발 수량 250대 650대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여기 중요한 데 이 내용을 중앙선거에 자꾸 거짓말해요 빨간줄 체려야겠는데 네 헷갈려야겠는데 이거 하면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네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투표지 분류기 해서 이미지로 인식합니다 이거 스캔 카메라 덧붙여 투표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하고 네 분류하고 후보자별 덕포결과를 자동 직계 처리한 후 자동 직계 처리하면 계산한다는 거예요 후보자별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를 전송하는 프로그램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19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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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학대가 해놓죠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는 게 됐습니다 여기 핵심이네 여기 핵심입니다 이걸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게 인식하셨는데 중앙선거에 어떻게 속이냐 한 번 더 투표지입니다 이게 핵심이네 이 조달청 자료가잖아요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입찰 선정을 할 때 이미 입찰 선정을 하는 그 자료잖아 공고자료 이런 내용으로 입찰을 할 테니까 어디 업체들이 와가지고 이런 제품을 와가지고 입찰을 붙어가라 참여해라 네 참여하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미 이 전자개표기는 본인들은 그렇게 한사코 이거는 전산장비는 없고 단순 분류기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입찰 공고에는 이 득표 결과를 자동집계한 결과를 통신망으로 해서 존송하는 기능 때까지 사전에 미리 다 공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입찰할 때 이런 걸 감안하고 이 기능을 넣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기능이 없으면 떨어지는 건데 기능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입찰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입찰업체들은 이 기능을 당연히 넣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당연히 그중에 제일 우수하고 가격상으로 낙찰되는 거예요 가장 직계를 잘하고 가장 인식을 잘 시킨다면 가장 전송을 잘 시키는 장비를 입찰시키는 당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직어를 현재 문제 적용하면 현재는 아무 종류의 연결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장이 아니 그런데 이때 사용했던 기계들이 계속 계속 더 추가 구입하거나 해서 사용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은 이제 소연수가 지나가지고 폐기처분하고 네 같은 시스템 같은 원리잖아요 같은 구동원리를 가진 걸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연결만 네 계속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걸 누가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고 가면은 이제 이 내용을 간단히 줄이면은 운영 프로그램은 투표지를 자동 분류하고 자동 직계 계산하는 거예요 자동 직계 계산 그 두 가지 자동 분류하고 자동 직계 계산 네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송 전송 세 가지 이제 아시겠지요 네 이런 건데 중앙선간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불류만 한다 집계 안 한다 전송 안 한다 완전 아니 그러면 전송이 지금 이때까지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보건대 시나리오로 이제 추측을 해 보건대 여기서 이제 데이터들을 저쪽으로 전송을 하는 부품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그럴 것이다 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만들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분류기든 계속이든 이제 통틀어서 거기에 있는 개표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 중에서 네 어떤 그 데이터를 몰래 몰래 이렇게 빼서 이제 조작하기 위한 정도로 빼내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추정을 했는데 네 추정을 할 필요가 없네요 지금은 지금 웃겨요 이미 그냥 입찰 공고에 그게 딱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들어 있을 거라고 당연히 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류하고 계산하고 전송하고 분류전송 계산 이때만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스템은 구덩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안 쓰면 시간 더 걸리고 더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혀 이제 분류기능만 한다고 하니까 순진한 국민들 속지 어떤 대학 교수님이 사진 딱 찍어서 분류기능이 없잖아요 통신기능이 없잖아요 완전히 분리되고 난 세상에 어떻게 요즘 네트워크 시대에 모든 분리되고 그 분이 이 자료를 보면 놀랄까요 이 자료가 조달증 조달증 입찰자료 선관위 직원들도 이거 모릅니다 모른 조혜주도 지금 조혜주는 알죠 승부과장이 가게 되고 조혜주 이거 알면서 진짜 그 판결문을 쳐다보면 제가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바꿔야 된다고 할게요 굉장히 바꿔야 되는데 스스로 안 바꿔서 그 판결문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기계장치도 직원들한테 계속 세뇌시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무원을 부정성 은평한데 사실 범죄가 엄청 큰 거예요 그 공무원은 또 몰라요 그 종목을 주니까 자기는 기계장치로 앵무세처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고 그렇죠 얼마든지 뭐 조작이 가능한 그런 해킹을 어떻게 막는다는 내용이 또 안에 없어요 네 그래 이거 제가 이제 여기 보면 하드웨어 구경해가지고 나오는데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뭐 케이블이나 이런 뭐 속도가 어떻게 된다 포켓 이제 후보자별 수능 포켓을 어떻게 한다 포켓 용량 백매랄 거 재미있는 이미지 인식주의 장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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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전산조직 아니고 이런 게 없거든요 용어가 투표제 이미지를 인식주의 이미지 스캔 장치 보시면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있잖아요 인터페이스 카드는 저건 데이터 전송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걸 기본 전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산조직 아니면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없거든요 이미지 스캔 장치 PC용 인터페이스 카드 세컨드당 40메가바이트 40메가비트입니다 메가비트 그런데 저희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암에도 전산조직 아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운영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운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기능요건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투표제 분류 기준 투표제는 투표제 분류 기준에 의해 호우자별로 구분하여 암 투표제 분류 기준 별지 참조해야 별지 있습니다 별지 이기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되고요 이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전산조직이 다 틀어놨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투표제 분류 기준 나오죠 다 보시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위반하면요 다 무효입니다 원칙은 법이 이전에 있잖아요 지켜야 할 겁니다 이거 보세요 기본 원칙에 가 정규의 투표 투표용지에 표를 하여 후보자별로 구분되는 투표제는 유효투표지로 무효표는 무효투표지로 구분하되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투표지는 별도의 분류장치로 분류해야 함 이건 알겠지요 1번은 1번가고 2번인 가고 무효표는 무효투표 그걸로 들어가야 된다 북한으로 그리고 나의 보시면 후보자별로 분류되는 유효투표지에는 다른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나 무효투표지가 혼입되어서는 안 됨 명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있죠 혼표 무효표 들어가면 안 된다 다른 유효투표지 안에 이제 아시겠지요 이런 명확하게 해놨어요 후보자별로 분류된 유효투표지가 투표지 분류계의 인식 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인식 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민인식 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학계가 총 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됨 안겠지구나 무슨 말인지 저게 왜 절이 나왔냐면 절이 많이 나오면 수교표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원칙을 위반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앙선생님한테 이 자료를 가져가서 사과해라 나한테 무슨 소리를 했네 그동안 사과해라니까 쳐다보지도 안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조달전 공문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공문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어가시지요 이거를 보시고 아까 이제 홈표 있지요 네 지금 63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지금 잠깐만 아까 속도 인터넷 속도 나온 부분 잠깐만 속도 부분 요 40메가바이 비트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거 잠깐만 좀 볼게요 네 이게 몇 년도죠 이게 2002년도 2002년도 이게 2002년도에 이걸 이제 입찰을 했으면 2002년도나 2003년도쯤에 기기를 구입을 할 거잖아요 아니죠 2002년도에 2002년도에 구입을 하세요 아 네 이걸 지방성에 세워야 되니까 네 2월달에 해가지고 네 2월달에 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이틀에서 40메가비트 40메가비트 라는 속도는요 이게 메가바이트로 환산을 해보면 왜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게 그 바이트거든요 네 5메가바이트가 보니까 3g 속도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 핸드폰의 칩 있잖아요 핸드폰 칩 네 핸드폰 칩을 꽂아서 사용하게 되면 그 속도가 똑딱 맞는 속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투표 조작을 위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별로 무선으로 핸드폰으로 인터넷하면 좀 느리잖아요 예전에 이제 3g였을 때 그때였으니까 네 그때는 인터넷으로 상당히 느렸는데도 그 느린 속도로 데이터가 가더라도 충분히 그 뭐지 후보들의 투표용지 데이터들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속도였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딱 맞네요 수치가요 이제 이건 다 이해가 되실 줄 알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반복이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자개표기에서 상당히 혼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혼표라는 것이 혼합표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막 섞여가지고 안 가야 될 때 들어간 거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혼표가 나오는 이유는 해킹에서 나옵니다 아 해킹에서 나오고 내부 직원이 또 들어가서 해킹도 할 수 있고 내부 직원 이렇게 손표가 해킹 때문에 발생한다 해킹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내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내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내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구민들은 이거 홈페이지에서 잘 모릅니다 예 영어 영어를 쓴다든가 그냥 말겠는데 홍표라고 해놓으니까 해킹에서 이미 2002년도 17때 대선에서 많은 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는 대구가 그때 80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를 재검 했습니다. 법원에서. 법원에서 하고 나서 제가 중앙선관위에 찾아갔습니다. 80개 선관위에 검증 조서를 좀 내라. 그리고 분석하고 문제점을 갖다가 수사 의뢰하고 해결하자.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서 좀 공개해달라고 하니까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서 공개를 못한다. 그래서 열람이라고 하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7개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조서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7개 선관위에서 310매의 혼평이 나오고 102매의 무효평이 나왔어요. 토탈 412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16대 대통령 선거는 당내 무효가 되거든요. 이것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다가 허위 보도 자료를 제공 해서 혼표, 무효표 하나도 없다. 직원들이 약간 관리를 잡는다. 그런 듯한 표를 1,100만 표를 해보니까 표 차이도 없었다.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네요. 혼표가 나왔다 하면 다 무효야. 왜냐? 해킹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유효화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실장에 물건 사러 가서 내다봐이도 않았는데 그거를 유효한 겁니까? 당연히 무효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미 2003년대에 일어난 것을 중앙선관위가 엄필해가 막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믿습니다. 저 자친도 못 믿습니다. 그거를 엄청나게 높고 엄청나게 법을 유발하면서 지금 눈덩이처럼 커져왔는데 이 11대에서 중앙선관위를 믿어라. 그거는 완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내 보고 미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2013년 1월달에 노무현 대선의 부법선거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그러면 이제 재개표를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네. 법원이 한 게 아니고 한나라 내에서 당선 무효소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정거보전 신청 사항에 정산화열와 서부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1월 27일 날 그 투표제하고 화열된 서부의 화열와 대조를 전달해가지고 부정성 여부를 가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1월 25일 날 T 도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서부가 다 파괴되고 나서 그 다음 투표지만으로 차전자치 혼표가 그리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혼표와 무효표가 지금 그 그러니까 노무현 측 표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노무현 측 표에서 나오든 한나라당 이해창 표에서 나오든 그건 정상이 딱 나오면 프로그램이 해킹 다 했는데 그건 당년 무효 가 됩니다. 네. 인증을 못해 되는 거죠. 네. 10년이 아니라 2000 그 당시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이 막은 그런 건 아니죠? 대법원이 막은 건 아니에요. 대법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대법원이 이 사실에 대해서 공보관을 통해서 공보를 해야 됩니다. 중앙선관에서 이거 해본 결과 혼표가 몇 표 나오고 무효표가 몇 표 나오고 했다. 그러면 정치계 건들이 그걸 덮고 어? 혼표가 무효표가 나면 무효지? 하고 이렇게 되는데 대법원도 입을 닫았어요. 그러면 같은 동요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 공개를 막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공부관이 뭐합니다. 그건 공부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덮은 거네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결국 덮은 게 이게 되거든요. 네.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혼표를 저도 처음 보는 처음 듣는데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거 누르시면 동그라미 누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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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빌려보시면은 어? 많이 나왔구나. 네. 네. 지금 나왔지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농구에서는 그 개표장에서 확정된 수 있잖아요. 만약에 20만 표라 하면 20만 80 네 표만 나왔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니까. 투표지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투표지를 집어넣어서 그렇 거든요. 이건 완전 부정선거예요. 아. 아. 표 원기. 표를 넣는 게 투표정감제. 네. 제가 투표정감제. 이때부터는 약사가 길었네요. 네. 투표정감제라는 행위에 해당되는 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구에서 61명의 공평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 옆에 61명 나왔어요. 판정 모르는 없고요. 농구 이랬고. 농구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모르고 전혀 모르고 들어왔자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같이 선관위의 근무한테 어떻게 이런 공무원이 있을까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고. 서대문고 또 11표가 많은 거예요. 이것도 완전 뭐 볼 거 없었는데. 11표가 많다는 건 선거인명부 대조 했을 경우에. 아니요. 어떤 거랑. 대표장에서 선거관련의 위원장이 공표를 합니다. 공표한 거기 법원에 결정하고 왔습니다. 판결하고 갔다 이제. 딱 때문에 확증이 되어 봅니다. 더 확증된 그 수보다 11표가 더 많은 게 다시 재검을 하니까. 그건 뭡니까. 누가 11표 넣었다는 거야. 그건 뭡니까. 볼 거 없이 그건 모르는 게. 그러면 집계를 했을 때. 집계를 한 다음에. 아. 집계하기 전에 넣겠네요 그럼. 아니. 언제 이걸 더. 공표를 했는데 저래 나오니까. 그 당시 개표관리가. 그럼 엉망이네요 그럼. 엉망이라고 봐요.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그 딴 사람들이 그 투표지를 바깥치기 하면서 범죄들이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확인되면 전부 다 무효. 표가 많은데. 그 선거인수보다 더 많은 표가 나왔는 거예요. 투표한 사람들 숫자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혼표가 또 77명 나오고 무효표가 9명 나왔습니다. 부평구를 가보면 부평구는 또 투표지 가 적습니다. 적은 거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적은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또 혼표가 많이 나왔어요. 101명 나오세요. 그다음에 여기 무효표가 16명 나오고. 판정보로가 2명 나오고. 이제 어느 표인지 모르겠다는 표. 그다음에 의정문을 보니까 정감이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는 개표관리가 제대로 됐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했는데. 그다음에 혼표가 35명 나오고. 무효표가 8명 나오고. 그다음에 안성시를 보니까. 안성시는 그때 개표할지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혼표가 나와서 소득이 보여진대요. 그런데 여기는 16배가 적어요. 학증수보다. 그런데 혼표가 25명 나오고 무효표가 4명 나오고. 그다음 공주시는 학증수보다 1명 적고. 그다음에 혼표가 3명 나오고 무효표가 4명 나오고. 판정보로가 1명 나오고. 철흥구는 또 1표가 많아요. 학증수보다. 그런데 철흥구는 전부 다 안 나와요. 홈표도 안 나오고 무효표 다 나오고. 판정보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학증수를 따져보니까 3개 선관위는 다 무효예요. 표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한 표가 더 나왔거든요. 네. 감회된 건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진 건. 그런데 홈표가 토탈 7개 선관위에 310명 나왔어요. 그다음 무효표가 100명이 나오고. 토탈 412명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은. 설명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그때 이제 2003년 1월 27일이거든요. 1월 28일 날 이제 보도 방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내용을 또 보시면 97페이지로. 한번 가시죠. 97페이지로. 네. 여기 누르시고. 97을 그냥 누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누르고. 네. 97. 97하고 엔터. 네. 엔터. 이제 2003년 1월 27일 선거 소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작의 표기로부터 혼표와 무효표가 다량 발생했음에도 호구적인 혼표가 없었음이 입증됨에 따라 라는 보도자료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여 허위 주장하면서 언론사에 제공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죄를 함부로 범하며 국민을 철저히 속이는 부당 위법한 직무수행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정리해볼게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무더기 혼표 그리고 무효표가 발견됐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어떤 자료를 제공해서 그걸로 인해서 허위 보도가 된 거죠. 허위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허위 보도가 된 거죠. 그렇죠. 거짓 자료를 제공하니깐 그 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방송사에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허위 방송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해볼까요? 줄 것인가 한번 보세요. 네. 16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 재검표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10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대부분에서 전국 80개 구시군 투표지 11049,311매 총 투표지의 44.58%를 재검표한 결과 제가 개표기를 사용하여 분류한 투표지에서는 후보자 간 혼표가 없었음이 입증됨에 따라 그동안 개표기 사용해서 일부 가지고 있던 개표기 조작설에 대한 어구심을 깨끗이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보고 제가 북한에 사는 줄 알았어요. 참 뻣뻣하네. 완전히 황당무가하는 허위 보도 자료제가 국민을 철저히 속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니, 그럼 법원에서 가만히 놔둬요? 법원에서 또 어떻게 하냐. 야, 성관이 넣으면 맞다. 그러면 법원에서 1,100만 표에 대해서 자기들이 법원에 나온 재검표 결과가 나오면 혼표가 몇 표였고 어떤 건 다 사실은 지금 고무관이 공고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본에 안 했어요. 자, 이미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고 이제 또 넘어갈까요? 네. 이제 그렇게 97배까지 넘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 102쪽으로. 조금만 돌려내리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아, 조금만 내려오고. 네네. 네네. 몇 분만 굴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위로. 네. 조금만 위로. 네. 105쪽으로. 네. 이거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간 데 이제 2011년 7월 27일까지 이게 유효한 법에 가면 위반한 거예요. 이제 개표사항표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되는데 사실은 날인만 해 가지고 2011년 7월 27일까지 위반해왔습니다. 개표사항표를 모아가면 투표소 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사항을 기록한 용지입니다. 기록한 그 개표 결과표인데 그리고 이제 서명점 날인이라는 것을 모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 즉에 매수 매도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도 하고 날인해야만 이 그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개표사항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개표사항표에는 날인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개표사항표가 다 사실상 무효가 된 건데 무효가 됐죠. 되어 가지고 예보시면 그에 대한 정리 좀 해볼게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선관위 위원이 개표사항표에 서명을 하고 도장 찍는 그 날인도 해야 되는데 서명은 안 하고 날인만 찍었다. 그래서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됐다고요? 실제로 무효가 됐다고요? 실제로 무효를 시켜야 하는데 무효를 안 시켰어요. 아 무효를 시켜야 되는 정도의 큰 사건인데 결과 무효를 안 시켰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볼게요. 왜 그랬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 제가 노조인장 때 이제 한글로 여기 서명점 날인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있으면 한글로 서명과 날인이라고 하면 서명하고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명, 서명, 날인이라고 하면 다 되는데 이 점을 찍어놓으니까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판례나 이런 원칙들로 해석을 안 하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다. 이건 서명 또는이 아니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된다. 제가 그때 질문을 하니까 저 노조위원장은 일일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는 법대로 지키고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정확성을 기하며 사자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해프닝이 버려지고 또 옥신강신했죠. 그래서 제가 되게 억울했죠 그때. 나는 진짜 힘들어가지고 판례를 찾아가지고 하고 다 했는데 원칙이 있거든요. 민법 이런 거 해석해놨어요. 점은 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수학시간에 점은 뭐니까 곱하기 아닙니까. 엔더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될 것을 그렇게 우기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학교담에서 공부를 못했는 것 같아요. 사무총장은 인자수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표현장에서 일부러 특정후보를 떨어뜨리려거나 선거를 무효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생각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실력이 없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조위원장이라니까 뭐라도 무시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대부분에서 이제 판결을 했어요. 서명팀 날인은 서명민 날인 또는 서명민 김행민 날인 동시에 요구하는 본문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날인 또는 김행 날인을 규정하고 있고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 그레 계약서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중개한 그레의 내용에 중개를 한 중개업자를 명확히 하여 둠으로써 중개와 관련하여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만일 중개업자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개계약의 책임 소재를 밝힌 데 있으므로 하면서 나중에 결론이 모아가면 서명점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다 해야 된다. 네. 결론으로. 네. 결론이 거의 났습니다. 이제는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장을 날인함으로써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 거예요. 이걸 중앙선간에 제가 함에 돌보려고 하고 중앙선간에는 도저인 때가 완전히 역적이 나쁜 놈이 제가 고맙증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전세 월세 계약할 때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름 부르고 다 서명점 날인은 공연할 때에도 서명점 날인은 안 하면 모여도 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다.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이게 도장만 찍은 것으로 인정해줘 버리면 앞으로 또 위조가 되고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의 무효행위를 해봐야 된다. 중료서로의 무효행위를 해봐야 된다. 이제 이해가시죠. 그럼 일반 국민들도 잘 아실 겁니다. 보험계획할 때에 서명하고 날인 안 하면 무효라는 거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건 이 정도면 넘어가고. 안에 좀 이렇게 제께도 되는 거는 박박박박음 확인해가지고 자료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때 판결이 두 개 나왔습니다. 동일날. 개별 상표가 나옵니다. 제가 사본을 두 개 붙였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이게 이제 성남시 분당고의 보궐선거에서 제가 이재진 집가원장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받아가지고 봤어요. 그때도 서명점을 내라고 할매에도 불구하고 이거 볼 수 있습니다. 날이 많다는 거예요. 그 상관위 위원장이 판사인데 날이 많은 거예요. 법령집을 보여주면에도 불구하고 날이 많은 거예요. 판사들이 이렇습니다.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 두 장을 제가 첨부해놨습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이해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라도 조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진짜로 찍은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분도 이 서명을 날인해줘야 진짜로 본인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직접선과 공직선을 합방에 의해서 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정당하게 됐다는 걸 합방에 의해서 했는데도 네. 그런데 이해가시죠. 네. 13호입니다. 13호는 아까 봤습니다. 이것이 뭐가 보면 조문이 공직선을 법 178조는 개표 진행입니다. 개표장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개표를 진행하고 끝을 내야 된다. 공표를 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치고조. 네. 아까 부치고조 제가 설명을 했죠.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부치고조 했고. 잠깐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저는 미리 설명을 좀 들었는데 공직선거법에 5조는 전자기표기 사용을 못한다는 어떤 그 내용인데 또 약간 모순된 내용이 좀 있다고 99조 부분을 그거 한 번 잠깐만. 그거 설명할게요. 네. 그것 좀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규칙 99조 이것이 178조의 규칙입니다. 178조의 규칙입니다. 네.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위반이라고 계속 투쟁을 하니까 이게 못 견뎌 가지고 이제 이 규칙에 있는 요사항 사망. 뭐 사망. 네. 90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 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네. 구분되었거든요. 기계장치를 하든가 전산조직을 하든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규칙이에요. 결국 사용 규칙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규칙의 사망을 178조의 규칙에 8조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 그대로 개정돼 가지고 조문으로 들어갔어요. 조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 여기에 이제 기계장치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산조직이면 이용할 수 있다니까 전산조직이면 아무 딸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미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을 보고 국경을 보는데 아무 전산조직을 이용하면 큰일 나지요. 액증당하기 좋은 무슨 아주 허물허물 하는 장비를 만들어 놓고 서면 큰일 나쁘니까 그렇게 아까 부치 고조 있잖아요. 네. 부치 고조에 전산조직이면 부치 고조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선관위가 부정 사건을 했으니까 이제 억질이 되는 거예요. 전산조직이면 부치 고조로 가야지 가면 아 필요없다. 여기 이것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네요.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래도 못 버져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전산조직이면 전산조직에 관련된 작성이라든가 사용 제작 이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억질을 대는 거예요. 판사도 이것만 보고 할 수 있다고 억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치 고조하고 서로 경합이 될 때 부치 고조만 꼭 부치 고조를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사는 부치 고조를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다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는데 판사까지 엉터리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공직선거관리법에 법이고 규칙이고 하긴 한데 같은 그 내용 안에 하나는 쓰지 마라 하나는 써도 된다. 이런 모순된 내용이 두 가지가 지금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 모순되는 건 아닌데 전산조직 을 이용할 수 있던 전산조직에 관한 개표 있잖아요. 네. 개표의 규정에 가면 이걸 어떤 성에 서고 어떤 목적으로 써나 매각에 나와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가 그 규정에 착실히 서야 나중에 공정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의미 규정이에요. 이것은 이거 가지고 사용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핑계대고 있다. 네.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률 개정하는데 대전에 박성효 전에 20대 국회에는 박성효 국회의원이 이 개정 입법한테 관여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형원이 확인해 보니까 자기는 몰랐다. 성관이 해주려니까 했다. 성관이한테 영역에 겁이 났다 뭐였죠. 그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주려는 성관이 해주려는 대로 해줬는데요. 이제 법이 계약됐죠 사실은. 사실은 그때 법을 제대로 한다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산조직인 경우에는 공지선거법 부치고 조에 철저히 이행에 따라야 된다. 이래 놔야 되는데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입법 뭡니까. 입법 부작위가 아니고 입법 위반을 했는 거예요. 입법 위반을 제기려고 합니다. 전자개표기에 대한 허위 판결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그거는 전자개표기를 아까 우리가 계속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전산조직으로 내부 공무원으로 집행이 되었고 했는데 성관문의 소송에 가서는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를 하고 허위 주변 서명을 제출해서 대법원 재판부가 그 허위 사실을 인용했습니다. 기계장치라고.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결론적으로 엄폐되버렸습니다. 네. 그런 사건입니다. 이 판결문 일부를 저희들이 발췌했습니다. 여기 이제 당시 피고가 중앙선관입니다. 성관문의 소송. 피고의 소송 내린 이용원 변호사 전 대법관 전 중앙선관위원장 그 후 대우 원장이 되었고 아시겠지요. 네. 그 이용원 씨가 정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로 허위 내용인 준비 서명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 재판부가 그대로 허위 사실을 인용 판결했던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당신은 대법관인데 대법관이 16대 대선 선거무용 소송에서 거짓말한 거네요. 아니요. 기계장치로. 방식의 대법관이 아니고요. 네. 중앙선관위 위원장 하다가 인기가 끝났어요. 인기가 끝나서 이 선거무용 소송이 제기되니까 이용원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네. 중앙선관위가 대리인을 인용했는데요. 그런데 허위 내용으로 또 이게 준비 서명을 제출을 했는데 네. 이 후에. 제가 소송 대리인으로 들어와서 허위 준비 서명을 제출해요. 이거는 선거무용 소송이 민사소송 와 거의 같습니다. 민사소송이 특별 형태입니다. 그 준비 서명을 허위 준비 서명을 그때 제출한 거예요. 나중에 허위 준비 서명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대법원장이 되네요. 네. 나오니 9개월 후에. 아니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까지 드는데요. 이 선거무용 소송 이걸 기각시키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로. 공이 크네요. 네. 그 선물로 재수를 한 것 같아요. 네. 모르는 일이 있지만 모르는 일이 있지만. 모르는 일이 있지만. 저는 재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100% 재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볼까요. 이 준비 서명이 이제 시민 이 기근이라는 사람이 혼자 선거무용 소송을 걸었어요. 이때 이 사람이 한나라당 지지자였어요. 네. 그런데 한나라당 자체에서 사실은 이 재판을 선거무용 소송도 걸어줘야 되는데 안 걸었어요. 지금이랑 똑같네요. 상황이 똑같네요. 이게 2003년도인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도 이제 통합당에서 안 나서고 있는데 국민들이 개인이 나서고 있고요. 네. 이게 오래된 역사구나. 이게 계속 제가 볼 때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해결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줄 꺼진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 사건. 가만있어. 이게 뭐예요. 아니. 준비 서면에. 준비 서면에 이제 이 기근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여기 줄 꺼진 게 이제 개표기 돼서 해놨습니다. 네.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 는 개표기 본체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 또는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이것도 기계장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본체가 보니까 투표지 분류 기계예요. 설명을 보니까. 그런데 이미지로 인식한다면 이미 기계장치가 아닌데. 이 개표기를 제어하는 제형 컴퓨터 이거는 있죠. 후보자별 인식 프로그램과 미분류 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 수를 자동적으로 직계하는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약간 미진해요. 그래서 개선하고 명령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명령 같은 건 빠졌어요.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선거에서 개표기는 유효 투표지를 골라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이게 개표기를 안 했습니까 개표기요. 분류하여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된 투표지 등 무효표와 유관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투표지는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즉 이 사건 선거에서 개표기는 유효 투표지를 골라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된 투표지 등 무효표와 유관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투표지는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한 용도로 사용될 뿐이므로 법 조문은 생각할 것 같고요. 이 사건 선거에서 개표기는 앞서 본 바 같이 개표기와 중앙선거 관련해 중앙서버를 연결하여 개표기에 딸린 제어형 컴퓨터를 통하여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죠. 통하여 개표 결과를 중앙선거 관련해 중앙서버로 전송하였던 2002년 6월 13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02년 8월 8일 실시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와는 일부 사용 용도가 달랐습니다. 이것이 거지 말이에요. 네. 아까 2002년도에 사용한 아까 증거 설명이 있잖아요. 아까 조달청 거기에도 실시간 송신하는 걸로 다 나와 있고 보도자료에도 또 나와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거짓말을 또 준비성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또 기계장치를 착안하게 해놨습니다. 검증기관에서 위패를 찾아내는 그 뭡니까 위패 확인기 그거를 기계장치 그 기계장치에 착안해가 만들었다는데 그 기계장치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전산조직이에요. 다 기계장치 해놨어요. 이거 완전히 이거 이홍은 씨가 거짓말을 했는 거예요. 이거 원인 직원들한테 물으면 웃을 거예요. 대국관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검증기 결과 이 사건 선거 개표 과정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류 다 있었습니다. 네. 오류가 아까 뭡니까 혼표. 혼표. 또 크게 말하는 거예요. 소송 자체를 치화하게 이뤘던 것입니다. 이제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런 한나라당은 2003년 2월 8일 철회했다. 치수했다는 거예요. 치화하게 이뤘던 것이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뭐 진짜 이할 수 없는 행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지금이랑 똑같은데. 통합당이 지금 이상한 행동하는 거 똑같잖아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뭐 가만히 있으면 또 10년 후에도 또 이런 상황이. 또 이런다고 봐야죠. 제외용 PC의 인터넷 연결 여보. 개표결에 제외하는 제외용 PC에는 ADSL 망으로 중앙 서버와 연결되어 선거 인수와 후보자 자료를 다운받는 자료 수신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고 개표 결과 등 자료 전송 기능은 없었습니다. 아까 조달청 자료 전송 기능이 있었고 분명히 있었다니까 분류하고 전송하고 하는 것. 지금 이런 거짓말을 하면 당초에는 제외용 PC에서 중앙 서버로 개표 결과를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소외 한나라당 요구에 의해 제외용 PC에서 전송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때 김종훈 씨가 내가 정의신문을 가니까 내한테 정의신문을 했어요. 완전히 이 사람은 깡패처럼 내한테. 막 죄인들 다룰듯이 했어요. 내가 이거 못한다. 재판장 설명하시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던 사람이. 완전 웃긴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때 녹음 녹취 속기가 다 돼. 녹화가 돼 있어서 지금 멋진 자료가 될 겁니다. 여기 그에 대한 판결문이 나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그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하고 준비성을 냈다 아닙니까.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이제. 아까 여기 다 지워버렸네. 이름은 다 지워버리고. 아까 그 개인이 소송한 그 소송 내용. 네. 대선. 그 판결입니다. 대선 무효소송인데 그거를. 읽어보세요. 여기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네. 이 사건 개표구는 기표된 투표지의 이미지를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어느 후보자가 기표한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 이가 미분류 투표지라고 한다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류를 기계장치로 또 하잖아요. 하면서 후보자별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및 미분류 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똑같이요. 그리고 개표 상태를 출력하는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일어났어요. 읽어놓고. 중간에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100장씩 묶음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또 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개표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 설명하고. 여기 보면 내가 여러 가지 증언을 했는데 한용석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며. 현장에서 읽었던 이야기는 믿지 아니하며 이랬는데 굉장히 그때쯤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야기하는데 내 말 못 믿는다. 그러면서 인정된 사실이라면 개표기는 선거법 178조 사항 그 위임에 관한 공직선거가 알고 있지 99조 사망 나오지요. 사망에 규정돼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후본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 이거 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 이랬는데 이 말을 희한해 놔네요. 네.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심사직계부의 유관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이게 분명히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색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 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직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이렇게 판실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뭡니까? 사실하고 완전 반대되는 허위 판결인데 이 때 이 전산조직이라고 했으면 선거무요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노무현은 끝나고 다시 재투표 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또 99조는 여기서 또 이용해 먹네요. 그렇죠. 그러니깐 해석을 적어뜨렸어요. 99조에서 99조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이거든요. 기계장치이냐 전산조직이냐 확인해야 되는데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이거든요. 이건 말이 뭡니까? 의사와 두리봉실 구름이 닮는 것 같았지 하면서 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보고 화가 되게 났습니다. 진짜 이 대법관라는 자가 도대체 뭐 이런 자가 있나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이 전체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서 나머지 부분은 틀렸습니다. 조금 넘어가면 되고요. 그럼 다음 교재는 185페이지로 바로 가야겠네요. 네. 185페이지. 여기 위쪽으로 185 네. 185 네. 제목이 너무 길지 않나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딱 눈에 한 눈에 178페이지. 그 다음에 이거를 밑에다 이렇게 찍혀서 적어줄 수 있어요. 됐어. 이거는 아까 그 선거 소식이겠지요. 이때 2007년대에는 그 2002년대에는 선거 소식이라고 했는데 2007년대에는 보니까 저는 이때 이때 중앙선관에서 짤리가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자리부터 나왔더라고요. 이 선거 정보라고 인터넷으로 이제 선거 정보로 또 문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중앙선관 가 피고거든요. 중앙선관 피고는 완전 거짓말 투성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전작의 표기를 투표지 분리기라고 하여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또 기계장치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중앙선관입니다. 제16대 대선은 투표지 분리기만으로 개표해 사용 보조수단이 아닌 100% 전적으로 개표를 하였으며 17대 대선 투표지 분리기와 수작업 병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부칙 5조 및 동법 제2비 78조에 의거해 볼 때 전작의 표기 소위 투표지 분리기는 불법 장비로써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 바 피고가 선거 관리에 있어 전작의 표기를 사용과 수작업 개표 누락과 개표결정서 헌결로 인해 적법 절차 위반으로 16대 대선과 17대 대선도 완전 무협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설명을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제 또 여기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선거라는 홍보자료죠. 홍보자료. 아까 선거 소식 제가 갔습니다. 중앙선관위 홍보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노무현 때의 과거 자료를 이제 내용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얘네들이 실수한 거겠죠. 그러니까 수개표를 누락하고 수개표를 누락하고 전자개표만으로 지금 당선이 된 거다 라는 내용을 어쨌든 실수로 이게 실어버린 거네요. 증거가 자기를 실수로. 이제 세월이 오래면서 인사여동이 되니까 직원이 바뀌니까 네. 그 직원은 전혀 모르니까 사실대로 다 기록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탄로 낳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투표지 벌리는 기업의 독으로서 단순한 보조수단이었어요. 네. 아까 첨단 무슨 장비라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러고 여기 보면 또 전자개표회를 투표지 벌리는 전자개표회를 했는데 이때 봤더니 본격적으로 투표지 벌리는 국민과 선관위 직원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민들도 다 이미 세뇌됐습니다. 세뇌됐어요. 기계장치입니다. 또 일어난 게 하여튼 이건 지금 히틀러 시대를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 시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버렸어요. 투표지 벌리기가 1차적으로 투표지로 후보자를 구분하면 이 투표지를 심사지키고 수작업 방식으로 한 장씩 절장 확인하여 개표상표에 그 결과를 수교로 작성합니다. 기표의 부정행학 등으로 투표지 벌리기가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는 육안으로 유무효를 판별하여 유효표를 후보자별로 합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놓은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제가 부정생활 다 일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투표지 벌리기 사용 효과에 나왔어요. 개표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개표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지금 완전히 이실 지고 가는 거예요. 아까 보조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주사용은 수개표고 보조로 2부지 분류기를 활용한 지난 대선의 경우 3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완료하였습니다. 3시간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위험한 그런데 전자개표가 보조로 사용하면 수개표도 하고 전자개표도 한다 그 말이거든요. 완전 수개표를 7시간 30분 걸리면 전자개표기 돌린 시간이 3시간 50분이거든요. 플러스 11시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한다고 3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 이건 뭡니까? 이 말은 뭐 수개표 안 해서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들려왔네요. 들려왔네요. 그 다음 또 친절하게 또 입나세요. 소요시간 예산 및 인력 비교 해당해야 되고 이거 제목 보세요. 15대 대선 이때는 15대 대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완전수작업 이거 맞아요. 완전수작업이고 16대 대선 투표지 분리기 사용 착실하게 내가 바로 말하는 거예요. 17대는 그때 선거하기 전입니다. 이 시기가 선거하기 전이니까 완전수작업을 할 거냐 투표지 분리기하고 수작업 병행을 할 거냐 투표지 분리기만 사용했어요. 수작업 병행도 안 해서 왜 그러냐면 16대는 3시간 49분 17대는 4시간 30분 걸렸어요. 이때도 왜 이래 됐느냐 내가 억수로 투쟁을 많이 했어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좀 천천히 4시간 30분 걸렸어요. 이러면 이때도 수격도 안 했다는 거예요. 수격도 안 했다. 그래서 저거 저거 자료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저거 자료에서 저거 자료에서 여기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 17대 2만 3천명이나 사용했어요. 사람은 여기 그런데 14,880명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또 국민들한테 이런 적은 인원이 투입되면서 빨리 끝난다는 걸 거짓말하게 해서 부풀려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제가 달았죠. 16대 대통령 선거 17대 대통령 선거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꼭 붙이고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수개표하고 전자개표 사이에 이제 실상에 대한 이야기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윤오정 의원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을 제가 요지를 적어놨거든요. 사실 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56쪽에서 윤오정 의원이 투표지 분리기 관련 질의에 대해 투표지 분리기를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개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개표 결과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윤오정 의원의 7위에 투표지 분리기 관련해가 이렇게 중앙선에 답변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보조적으로 투표지 분리기를 이용하면 우선적으로 개표 시간이 과다하게 되고 아까 설명했지요. 네. 보조적으로 이용하니까 수개표가 주고 개표가 보조니까 두 개 다 하면 11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11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개표 결과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훼손이 된 이때까지 개표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제 이어가시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겠죠. 선관위 윤호중 의원이 답변을 하는데 질문하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표 시간이 소요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하면서 수개표를 안 했다. 전자개표를 했었다. 이때까지 전자개표 했었다. 그냥 시인해버린 거네요. 시인해버린다. 실수한 건가요. 그럼 실수가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인데 이 사람은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되겠네. 부정선거는 임자순 사무총장이 했는데 그 직원들은 그 다음에 온 직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대로 규정대로 할 거 아닙니까. 네. 답변하고 정보를 보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뽀롱이 났는데 그냥 문서대로 그냥 그대로 답변을 했는데 자기들이 완벽하려면 그 자료까지 완벽하게 조작해서 넣어놔야 되는데 그거 하다간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타로나서밖에 없는 거예요. 구두로 계속 이걸 그렇죠. 이렇게 답변하라고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 온 분은 그냥 문서 내용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한 거네요. 네. 네. 지가 그거를 속이는 문서를까지 다 조작해 놓으려니 그건 겁난다니까 할 수도 없고. 훌륭한 분이네요.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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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표시간 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투비집을 니가 보조로만 사용하거든요. 주는 수개표를 해야 되니까 수개표 시간 에 하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시간 다음에는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최초 6월 지방선거에 사용했 다는 그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개표표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했음이 우리됩니다. 완전 진작 개표회로 개표했다 수개판했다. 완전 부정성에 했습니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 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이때까지 선거는 다 불법이었습니다. 다 불법 이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라고 그냥 이실 적고 하는 건가요 이실 적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밖에는 직원들한테 일일이 은폐하는 그 내용 을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루어 놨는 거예요. 비밀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 국정감사는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왜 국민들이 이거 다 모르고 있죠. 나무 기관의 이런 전문적인 세세한 부분이잖아요. 다 잘 모릅니다. 그 다음 해봅시다. 그 다음 아까 이번에 봤습니다. 투표회분이 18만 19번은 20번이면 107페이지. 그냥 107 쓰시면 더 빠르네요. 20번이면 107입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207이요. 아 207에요. 207이 나왔어요. 좀 내리셔도 되고요. 네.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 이거 아니고 이거 맞네. 네. 이거는 아까 전자교폐기를 개발하는 사무총장이 임자순 사무총장 입니다. 연구 논문입니다. 선거와 인터넷. 2003년 9월 20일 법무부 발행 그 논문을 게재했어요. 게재했는데 이 내용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전자교폐기 개발한 전 중앙선관인 임자순이 전산조직으로 개표를 했다고 논문을 제출한 것입니다. 책임자인 전 사무총장이 16대 대선에 전자교폐기 전산조직의 사용을 자랑하는 홍보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인은 소속 책임자인 사무총장의 주장에 반해 전자교폐기를 두고 그 명칭을 바꾸고 가면 투표지 불리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직선거법 부치모조에 의해 불법 장비이고 동법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리해볼게요. 이거 지금 법무부 발행한 공식 논문인 거죠. 공식 논문 공식 논문에서 선관위 임자순 사무총장이 전자교폐기는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죠. 그 전자교폐기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첨단기법이다. 최신 기법 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듯이 얘기 한 부분이죠. 전자교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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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다. 네. 이제 전자교폐기 전자교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까 선거소식 내용은 비서당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불신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며 노년청 등 이른바 큰 명세대 들에 대한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회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도 전자교폐기에 대한 하지만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전자투표 재도입 보다는 투표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되 개표만 전산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 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전산 으로 개표하였던 것이다. 확실하게 아닙니다. 전산 으로 개표하였던 것이다. 전혀 수개표가 없었어요. 이때는 수개표가 전혀 없었던 거죠? 수개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서도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 사기적인 거죠. 자가가 엄청 싸웠어요. 개표 때 되면 사무국장들 전자개표가 정확한데 꼭 수개표 확인하고 확인해야 돼? 이러면 사무국 의원들은 그러면 총장이 무슨 말 합니까?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완전 노예가 됩니다. 완전 노예하는 포함. 그런데 공무원이 좀 그런 분위기가 있겠죠. 네. 그거는 지금 공무원이 그런 행동을 하면 국무원들이 억수로 야단쳐야 됩니다. 이게 노예냐? 하면서 야단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화에서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넘어가 보시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법무국 공식 논문이다. 그렇죠. 이건 뭐고 하면 옛날에는 선거법 이전에 개별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 선거법. 예.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별개로 있었는데 별개로 하니까 선거관리에도 선거관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상 행태마다 자꾸 바뀌니까. 바뀌고 틀리는 게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선거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정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선거법을 통화하자 해가지고 정부에서 요구하고 선관위는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선관위까지 협조를 해가지고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개표장의 뭐 이제 선거관리장, 선거운동장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를 나눠져 있었는데 개표 부분만, 개표장은 일부를 자료를 3원을 저희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 도서관위에서 이제 열람회가 복사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최초 전산조직에 관한 개표 관련 재정법률안인 통합선거법안 상의 개표 제11장에 제168조 투표 카드 판독기 등 투표 카드 판독기가 전자교표입니다. 분류기? 전자교표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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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이때 용어는 전산 학 도들이 쓰는 용어예요. 이건 데 등의 종을 향하면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 카드 판독기로서 전산조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림은 전산조직 이 아니라고 억지주장의 허위주장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지입니다. 요지고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재정 의견은 옛날 인체된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법이죠. 선거법. 아니. 재정안. 통합선거법 만들기 전에 재정안. 재정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표 11장 개표하고 보시면 나오죠. 투표카드 판독기 등. 구시군 선거관리원에는 투표카드의 판독을 위하여 투표카드 판독기와 개표용 전산조직 및 개수기를 갖춰야 한다. 이제 전산조직을 하려고 해서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이게 투표카드 판독기와 개표용 전산조직 및 개수기를 갖춰야 한다. 이래 놓고 이제 나와요. 제1항에서 투표카드 판독기라 하면 개개의 투표카드 부재자 투표카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를 읽고 투표의 위호 무효 및 기표된 정당 또는 후보자를 판독하여 그 결과를 개표용 전산조직 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아 전송. 전송까지 전송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버리네요. 그리고 제1항에서 개표용 전산조직 이라 함은 이거 이제 전산조직 이라 이게 나와요. 이 정의가 나옵니다. 이래 함은 제2항의 투표카드 판독기 에 관한 판독 결과를 계산하는 장치와 그 주변 기기 등 운영체계를 말한다. 소프트웨어까지. 소프트웨어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투표 카드 판독기나 개표용 전산조직 및 개수기의 규격 운용방법 기타 필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규칙으로 전한다. 이제 이해 가시죠 . 이래놓고 개표 프로그램의 제작보관 등 아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작보관 등 이렇게 또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몇 년 끝입니까 이게 1994년 재정안 만들기 전에 만들어진 안 입니다. 안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개표 11장이 아까 부치고조. 부치고조로 바뀌 었습니다. 이게 안이 아니고 이대로는 이제 참아 못하고. 네. 이 안이 한나라당 쪽에서는 이 안 대로 하자고 민주당 쪽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조작이 심하니까 자만 하면 큰일 나겠다 싶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여당이니까. 아. 만년여당 지금 한나라당이 하겠다 싶으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아니 거기가 거기네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으니 이런 안을 이제 부정투표가 될 수 있는 전자개표계에 대한 안을 내놨더니 민주당이 이제 극렬히 방대를 했다는 거예요. 방대를 하면서. 네. 민주당에서 야무치게 했지요. 직접 조작당하면 억울하자는 짜리들 요. 네. 그러니까 야무치게 붙이고 어찌로 아까 정권은 내용을 짤러도 굉장히. 간단해. 간단해 하면서. 거의 사회보라.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해놨는데 유감스럽게 또 민주당에서 그걸 또 사용하면서 제가 사고 쳐 버렸네요. 그때는 이제 피해자였고. 그때는 피해자였고. 네. 그때는 피해자였고. 지금 또 이제 바꼈고 상황이 바꼈고. 네. 진짜 역사가 반복되게. 국민들이 벌칙에는. 야. 다 있었는데. 1994년도에 그때 당시는 이제 한나라당이. 여당이. 여당이 했죠. 여당이 이런 악복을 전작의 표기를 이용을 하려고 했었고. 네. 그렇네요. 이건 민주당만 욕할 게 아니네요. 똑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두 당은 합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가시죠. 네. 제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다 게재해 놓을 건데 국민들이 보시면 이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죠. 네.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지나간 거고. 네. 이 내용은 뭐 가면요. 감사원 감사결과 공무원이 주의 요구를 했어요. 감사원에서.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제 공직선거법 부치고 해서 전자교평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CG품을 만들어도 그 감사원이 지적을 안 받습니다. 적법 행위가 됐는데 사실은 그때 전자교평이 만든 공직선거법이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관위가 1억 6천인가 1억 몇 천을 서면서 CG품을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으니까 감사원에서 그걸 알고 와 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중앙선관위 쪽도 만드는 건 좋은데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 규정이 없는데 왜 만들었냐. 국비를 그렇게 남녀하고 가면 안 된다. 법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착실하게 해라는 주의고문이에요. 주의고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외부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 내용으로 결정한 것을 제가 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전자투표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교평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부치고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됨이 명확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교평위를 기계장주라고 한 것이 회의 주장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고 이거 보십시오. 감사원에서 이제 주의 요구를 했습니다. 제목이 부적질환 전자투표시스템 개발 용역 업무처리. 쭉 보시면 소관청 중앙선관위원회 관계기관 중앙선관위원회 본부 내용 중앙선관위원회 중공부서 선거관리관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일단 계약금액이 1억 3천 530만 원이네요. 사실 이것보다 더 추진비하고 해가 더 많아요. 홍보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전자투표시스템 개발 계획. 전산조직의 개표 사무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보정방지법 부치고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정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전산조직의 개표 자동화 방안을 추진하는 199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동포구 여의도동 27-1에 있는 한국유니시스 주식회사 명칭 가 브라질에서 1966년 사용된 전자투표 시스템을 소개하자 2주 만인 같은 해 10월 29일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위 계획에 따라 현대정보 기술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1998년 11월 28일 전자투표 시스템 시제품을 5대 납품 받았으나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면서 이게 나오는데 납품 받았다나 했죠. 개발 계획, 전산조직의 개표 사무는 공직선금이 선거보정만 부치고자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전자투표 시급할 필요 없다. 이게 나온다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전산조직에 관한 개표 자동화 방안을 추진하던 아까 이게 나왔죠. 유니시스 나왔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은 부치고자가 어떤 조명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하죠. 감상화에서 그러니까 전자투표기능 278조가 이 사건은 3개월 후에 99정이거든요. 구직은 연말경이에요. 여기 나올게요. 시간 나올게요. 시간 나올게요. 연말경인데 2000년 2월 16일인가 278조 전산조직에 대한 투표점 개표 조문이 신설됩니다. 신설되고 나서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전자개표기하고 이거하고 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아까 계수기 그렇다 하면 감상화에서 감상화하면 또 또 주의받고 이제 뭐 구직선거로 되는 거죠. 계속하십시오. 네. 사실은 이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까 이거 보세요. 다시 법규정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게 5조 전산조직에 대한 개표 부칙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207 8조 가장 쟁점이 된 중요한 건 네. 이거하고 아까 보궐선거 등에 대한 적이 나옵니다. 사항에 보면 이 부분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하면 1항 내지 3항 및 제36조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의 규정에 관한 선거를 말한다. 오케이. 이란 재선거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그럼 이렇게 정해진 특정한 선거에서만 그것에서만 알 수 있다. 작은 선거. 정원선거. 제3항은 정원선거고 1항은 재선거 2항은 보궐선거 3항 정원된 정원선거고 36조는 연기된 선거 4가지 정도만 알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네. 네. 반복하죠. 오늘 설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는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부칙제 7조를 위반해서 5조 5조 부칙제 5조를 위반해서 전자교평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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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라도 드러나면 막 큰일 나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니까 끝까지 숨기고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2002년부터 중앙선거 사무총장 상임위원 있잖아요. 그 부적성한 환자들이 교대로 승진되면서 막아왔는 거예요. 막아왔는 거예요. 숨기면 승진하고 밝히면 다 죽고 밝히면 난리나고 그래서 순종하면 승진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노예를 만드는 거네요. 완전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만 성관위 공무원들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모르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 믿고 자기를 정직하게 해준다. 관리하고 진짜 잘할 줄 아는데 국민들만 자기가 모르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노예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22가지 공무원인 최고 중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한 20가지 정도 남았습니다. 20가지 정도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신 만큼의 분량이 그만큼 또 있는데 중요도로 봤을 때 좀 중요한 건 네.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하고 그때 우리가 선거물 소송하면서 22개만 내놓고 다시 다 내놓고 선거해라. 공무원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게 다 공무원 증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는 게 분류증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확정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확정됩니다. 수백 년이 흘러가지고 바꿀 수도 없고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21대 종성전거 같은 확정된 거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거 그런데 종성전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무효됩니다. 이 증거였어. 무효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 부정성거 아니다 하는 사람들 이 증거를 보면 오 내가 너무 겸손했구나 증거도 확인하지 않고 아니다 했구나 오 어떡하나 국민들한테 내가 뭐 어떤 면모은 나거나 스스로 집에 가서 지금 손자들 보고 조용하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학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사 계신 분들은 이런 걸 좀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언론사 다 제공되었습니다. 인터넷에 하나 둘 하나 많이 올렸고 또 언론사는 이런 자료를 정리하는 또 직원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부지런한 그 기자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성거 없었다면 너무 순진한 이야기네 그렇게 조합제 같은 사람은 언론인 아닙니까 그건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이고 김진도 언론인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직장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세례돼가지고 아 그런게 있을 수 없다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를 봤을 때는 그분들도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하 이건 뭡니까 이 자료가 나오면 이게 누구 자료입니까 국민 자료입니다. 자료 앞에서 고개 숙여야 되고 다시는 경솔하는 행동 안 하겠습니다. 진짜요. 백배 사죄를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재민사건이 발생했는데 국민들이 모아가지고 정진성 의원 나오세요 정거 있습니다. 부정선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래요 이러면 정진성 의원 국회의원 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국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와야 되는 경상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하 이때까지 이때까지는 부정선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견해 속에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 박사님께서 힘들게 힘들게 너무나도 이 확실한 어떤 심증 속에서 수학적인 데이터와 과학자 남자들의 어떤 그 조언과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으면서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부정선거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나간다. 근데 겁이 낫지 남들은 다 다 아니라고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받고 해도 아닌다고 요번에 말씀 잘 나왔어요. 요번에 정황전거 많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 대표님도 하시고 이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황전거는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상상의 나래를 피해도 문제가 있는데 이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 팩트가 없으면 그건 잘못하면 선거 불복으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스운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옛날에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부정선거 해놓고는 민주당이 깜짝깜짝하면 선거 불복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선거 불복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불복해? 그러면 민주당이 깨깽하면서 들어갔다 아닙니까? 완전히 그 모양이 깨깽하는 행동을 했어요. 웃기는 것이 자꾸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 앞에서 지금 부정선거가 아니다는 정치인들과 언론인은 자기의 발언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그야말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매장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런 사실을 보고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하고 기사도 쓰고 여론 주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매장됩니다. 내 국민들에게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불법 선거를 한번 밝혀내보자는 입장이었다가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인터뷰를 한 얘기를 해서 불법 선거는 아주 오래된 역사고 원래부터 있어 왔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있어 왔고 더 커졌습니다. 점점점 규모는 커졌고 네. 커졌습니다. 방법도 더 교묘해졌고 발달해졌고 그리고 2003년도에 이미 조작질을 하고 다행히 나왔는데 은폐했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18년 후에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부정할 수 없게 판례로 다 나온 증거들이고 네. 또 판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판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걸 또 은폐치기고 이루어 왔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판례 보면 증해 가지고 판례번호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변호사들은 다 됩니다. 그럼 변호사들은 여기에 나온 증거들을 직접 입력을 해보면 네. 이게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완벽한 증거가 되는 거고 만고불명입니다. 불명이고 이거를 지금 법조인들 만약 판사분들 굉장히 능력 있는 판사분들이 보면 가슴이 디비질 거예요. 가슴이 디비질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말씀해야 됩니다. 왜냐면 진짜 잘못됐네. 이런 진실이 있었네. 이러면 그분들도 당연히 나와 용감하게 부정선거다. 딱 하면서 선거를 다 다시 해라. 먼저 나오셔야겠네요. 내려오세요. 네. 저거 하세요. 이렇게 돼. 왜냐면 판사들이 그래도 법조의 전문가이니까 검사들보다 낫고 변호사들보다 낫니까 그분들께서 두 번째 변호사들이 나와 수사하겠다. 나 이 꼴은 못 보겠다. 네. 이제 밑에 있는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꼴은 못 보겠다. 총장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나라입니다. 그럼 방역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국민들이 한번 봅시다. 보고 언론사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KBS, MBC, SBS 부터 겁이 나면 먼저 세 언론사가 이 부정선거다 하고 콱 치고 종편이 따라오고 밑에 있는 일간지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 딴 얘 뭡니까. 요즘 유튜브 언론사태 다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팍 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주면 뭡니까. 문재인 지금 희희 웃어가면서 있는데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불법 선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국민들이 왜 모르고 있죠 지금 이제. 언론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니까요. 국민들은 자기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정치인을 믿고 국가 공무원들 관료들 믿고 법원을 믿고 검찰을 믿고 열심히 살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정치와 판례법 이런 저분들이 하시니까 국민들은 바쁘게 자기 생활을 사는 거죠. 열심히 살면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나라도 깨끗하게 되고 정의롭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국회의원들이 배반하는 거죠. 이런 게 나오면 국회의원들이 비판 감시하면서 제도를 정비를 해주고 그 다음 행정기관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을 지키고 검찰 수장들도 잘못하면 탄핵을 지키고 법관들도 잘못된 사람들 탄핵을 지키고 나왔으면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자기 그 역할을 전혀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벼반하게 되고 일단 밑에 정치 밑에 법은 근력이 신혜가 되어버리고 검찰도 신혜가 되어버리고 언론도 돈을, 촌질을 많이 모아서 그랬는지 스스로, 제가 언론이 스스로 들어가서 그런 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오늘 보세요. 유튜브 방송 빼놓고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요. 그건 참 신기했어요. 이거 다 모으시는데 많이 좀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아, 이 자료문인데요. 어렵습니다. 처음에 한 2006년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 현직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전부 공개를 안 했어요. 거의 뭐 피협질하고 소송도 하고 그거 하나 찾는데 또 소송하려고 하니까 또 비용도 들고 힘들고 뭐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면, 그 법원 판사 같은 방향이 있었거나 저 같은 사람 같으면 야, 필요 없어. 종합선관위원장한테 가져올냐 안 가져올냐. 종합선관위원장한테 저네가 이따으로 관리하냐, 이러나 와야 되는데 법관들은 그런 행동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지 선배법관들한테 절대 그런 못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법원이 팍팍 쌓아냅니다. 그러면 그런 관례를 지키는 게 마치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법관들이 생각하는데 그건 미친 법관들입니다. 미친 법관들.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법관을 보면은 당신 재판 똑바로 해. 요즘 법관이 엉망이다는데 어떻게 해 당신은? 모른적이 야단쳐야 됩니다. 그럼 검사를 만나면은 당신 요즘 수사 잘해. 검사가 엉망이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 야단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조아리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론사 만나면은 야, 공정무도 안 하냐? 니가 언론사냐? 자꾸 그따구로 살래? 엄청나게 야단쳐야 돼요, 대겐.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마음이 좋아서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자기 시간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해주세요.